XSFM입니다. I, D, W, K 어떻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집회에 나가보신 적이 없다고요? 나가봤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일찍 오셨거나 연행된 적이 있으시다고요? 2016년 11월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런 분들을 위한 집회 가이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보수 언론이 자꾸 아름다운 집회라느니 꼭 필요한 집회라느니 질서를 잘 지켰다느니 국민을 괴로워하는지 자기들이 칭찬해주면 자랐다고 좋아할 줄 알고 열심히 칭찬을 해주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서울경찰청은 계속해서 신형차벽을 늘리고 있고 시내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졌고 무거운 경찰차들이 많이 보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어느 한강변에서 보내드립니다. XSFM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99번째 목요일 순서입니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변함없이 윤세민 기자가 제 왼쪽에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집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윤세민입니다. 진짜요? 학교에서 뭐 했어요? 그 학교가 학교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또 그 거의 그 뭐랄까 시내에 흔치 않은 국도 같은 것에 해당하는 느낌의 큰 도로가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건 위험하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 학교가 이 이름이 아니었을 때요.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은 구시청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저... 아 맞다 그 학교 이름 바뀌었지? 네 이름 바뀌었어요. 저 어릴 때는 성남에서도 체력탄 윤세를 종종 맡은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평화의 시대에 학교를 다녔죠. 아 그 가정대가 된다. 문섭은 집회 안 했어요? 네 저희는 집회 안 했고 저희 그 저 대학근행 할 때 이제 강호병 집회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 그건 안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운동권 하는 분들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네. 민족 몸짓 동호회인가? 아 네 문섭대.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둠칫 두둠칫 하시는 분들이시고. 네 맞아요. 선거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학생회장 선거에. 네 앞에 서 계시죠. 네. 그 동아리에서만 후보가 나와요. 그 운동권 후보는. 뭔 소리야 춤을 배워야 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뭐 민족을 배워야 되는 건지. 어허. 그래가지고 6, 7년 정도 운동권이 당선이 안 됐었어요. 저 있을 때까지도. 아 저런 춤은 안 된다. 이러면서 학내 유권자들이. 아 그리고 아무래도 좀 몸짓이 웃겼어요. 무섭죠. 네. 그거 다 저 김문수가 가르친 거다. 이런 소리 있어요. 김문수가 코리오그래프를 맞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물론 농담입니다. 아 교내 시위는 참가해 본 적 있네요. 아 네. 네. 그때 그 몸짓 아저씨들을 보고. 네. 운동권이란 저런 건가 했었죠. 이게 서울 내의 대학교하고 경기도 내의 대학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경기도 내의 지자체 경찰들이 전투병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집회 막으러 나오는 게 서울만큼 그다지 그렇게 빠르고 강하지 못해요. 저희 교내 시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헛소리 말라는 분위기예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다른 동네의 대학교들은. 아니 그럼 지금 강력반이 나가라는 소리냐. 우리 사람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전국 내의 많은 도시들에서 지금 집회하기 좋은 철입니다. 네. 좀 추워졌다고 하는데 춥죠. 제가 아침에 자동차 시동 걸려고 그러면 일찍 나오면 1도까지 보여요. 1도. 네. 저보다 일찍 출근하는 김상조 기술행정관은 아마 0도도 볼 거예요. 마이너스나. 게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셔서. 오토바이 온도계는 좀 더 거칠죠. 정확하게 보여주죠 날씨를.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한겨울보다는 많이 따뜻합니다. 0도에서 10도시는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습니다. 네. 바깥 체육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5도에서 10도죠. 축구 좀만 하면 땀빨빨납니다. 네. 바깥 활동 해보실만한 때입니다. 그래. 뭐 날씨는 괜찮다 치자. 네. 집회할 때 이런저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렇죠. 설마 우리가 날씨 때문에 안 나가겠습니까. 네. 경찰이 막 칼로 찌르는 거 아니냐. 그 막 곰봉으로 때리는 거 아니냐. 네. 방패로 때리면 얼굴이 찢어진다던데 어떻게 되는 거냐. 혹은 뭐 요즘은 다른 고민들도 많으시죠. 나 담배 피워야 되는데 아저씨들이 자꾸 나한테 와 씨비 건다. 민노총아. 우리 광고주들. 민노총아 시비 건다.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회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곧 시작할 겁니다. 이 문제를 그 어떤 곳보다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기 위해서 집회를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해본 분. 우연히도 지난주에 다른 이야기를 하던 사람입니다만. 그 다음에 집회에 와서 걸린 사람들을 가장 많이 심판해본 분.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눠볼 것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자연에서 온 세제 빅크림 맘메이드.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닭. 피어치크 비어냅스 코스메틱.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저는 여기 안 껴도 되죠. 우리 회사 영어 필요 없잖아요. Well, English is not a must. But whenever you want some, I think we can get you some. 편하게 들을 영어 방송을 찾아 헤며던 분들을 저희가 찾아갑니다. Perfect 25 English Podcast. Coming this November, only on XSFM. 낭만의 도시 프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호흡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 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200회 공개 방송에 예매를 노력해 주셨던 많은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방송은 그다지 오프라인에서 인기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 하나가. 저의 확신 하나가. 이렇게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왜? 100회 때는 100회 때는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이 적게 올 리가 없는데. 그때는 심지어 못 보셨다고. 뭘요? 못 들어서서 못 보셨다고. 많이 계셨어요. 당시에 행사장에 담당하시던 분들은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대선 날 이후 처음이었다. 그랬던 게. 18대 대선 이후에. 근데 또 제가 지금 진심을 말씀드리면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스타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대로 있는 건 저랑 홍성갑 뿐이에요. 뭐 그걸 보러 오시겠다 그러시겠느냐. 저는 또 이번에 확신이 있었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서버를 관리해주는 업체 쪽에다가 얘기를 잘 해놨으면 서버를 좀 열어줄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제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예매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여러분 죄송스럽고. 예매 성공하신 여러분 운 되게 좋으신 겁니다. 60만 명이 그날. 아니 60만 클릭이 있었다고 하죠. 60만 명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됐으면 저는 그걸 진짜로 몇몇 분들이 제안해주신 대로 잠실 주경기장에서 했겠죠. 상하 월드컵 경기장이나. 경납고. 경납고. 그렇죠. 경납고. 아니면 능라도 축구장 같은 데서 했겠죠. 리크플레어가 왔을 때 10만 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출근을 해보니까 임직원들이 저에게 내릴 적당한 벌칙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선 안 될 문제다. 저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아이씨바이 요파씨 200회 그아이씨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는 방법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비정기적으로 취소표가 풀리지 않나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다른 쇼핑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어차피 어제 해봤는데 상종을 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표가 하나 현상에 보고 있었나? 표가 하나 풀렸는데 아무 공지도 없이 3분 만에 다시 1분인가 3분 만에 심지어 그 분은 표를 두 장을 예매에 성공했어요. 진짜? 네. 어 세상에. 여러분 수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 프레칭 막힐까봐. 지금부터는 그 기간이네요. 수강신청 정정기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와 생활 그 문자를 절대 지우시지 마시고요. 가급적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또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캡처하시는 방법이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문자를 지우시지 마시고 입장할 때 그 문자 보고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예상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어 송파구는요. 지방에서 오시기 좀 곤란한 곳입니다. 경기도 남부에서 오시기에만 가깝고 네. 경기도 북부에서도 어렵고요. 지하철 8호선이라는 게 이제 지하철 5, 8호선입니다. 지하철 5, 8호선 특히나 5호선 거여방면 구간은 강북과 경기도 북부에서도 어렵고 강원도는 그나마 이제 청춘 ITX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상봉에서 갈아타시고 내려오는 시간을 합해서 뭐 2시간 생각하시면 여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기 남부와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서울역, 강변버스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센트럴시티에서 송파구 방이동까지 가시는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시간이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동서울이나 고터에서 송파로 오는 버스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하철이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공연장이 매우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틀린 문장이죠? 그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백제고분 근처 아니면 올림픽공원 주변에 있는 공영 주차장들을 이용해 주셔야 되고 걸어오시는 시간은 5분에서 20분 정도를 예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간은 얼마 정도 되죠? 방송시간은 녹음시간은 4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까지 하면 부산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오후 9시 이후에 표를 끊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여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예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관한 공연장에 화장실이 조금 협소해요. 괴롭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 미리 비우고 오시거나 아니면 활발한 인효작용을 할 수 있는 커피, 카페인이 든 음료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많은 것을 비우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올림픽공원하고 가깝나요? 올림픽공원하고 멀지 않죠. 그러면 올림픽공원이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미리 해결을 하시고 오시는 편이?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많은 오랫동안 팟캐스트를 서비스해온 업체들이 요즘은 있죠. 그런데서는 다들 저희와 달리 XSFM만 가진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행사장도 가지고 있고 행사장에서 쾌적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제 탓입니다. 여러모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면 이번 주에도 DIY 서바이벌 가이드북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다음 편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 그거 공부하고 왔는데. 그렇죠. 다급하게 사무회성님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무회성님, 많은 재난을 겪어보셨지만 시청에서 집회하다가 재난은 별로 안 겪어보시지 않으셨냐. 혹시 겪으셨다고 하시더라도 20년 전 이야기 아니냐. 우리는 PD나 NS에게 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달에 보자. 그래서 202회 때부터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시국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사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 시국에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당사자를 위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준비한 것이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실제로요. 2012년 저희 대선할 때 그 아실 방송할 때도요. 마치 저희 방송하는 스튜디오 근처에 놀러오신 걸 집회에 오신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게 이제 정치 팟캐스트의 한국에서는 본령처럼 되어버렸죠. 관심이 정치에 대해 없다 보니 집회는커녕 관련 내용 같은 것도 들여다본 적이 없으시던 분이 오프라인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처음 가지게 된 그 경험을 이번에 처음 해보실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일베이의 흔들림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큰 이변이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 10개 중에 하나의 댓글이 갑자기 반정부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반일배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냥 오유에서 온 분들이다. 네, 맞습니다. 의사감 됐거든요. 비율이 많이 늘어났더군요. 네, 그리고 변화 과정을 다 같이 지켜본 감도 있잖아요. 어둠의 노사모에서 빛의 노사모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일배 내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분란들이 트위터 같은 데서 캡쳐로 돌아다니면서 안티는 어떻게 그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는가 스토컬 음식 들어오면 전형이죠, 일배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확 하고 돌아서는 과정이 굉장히 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폭식 투쟁할 때 나와 계시던 분들도 다시 집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전에는 경찰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이번엔 왜 이럴까 내가 당신을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살이 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첫 집회 투어를 위해서 집회 투어 가이드 시청광장 환타를 우선 모셨고요. 두 번째로 메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세 번째죠. 이분이 왜 시청광장 환타냐 90년대부터 집회를 쭉 해오시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집회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네. 전술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네. 그럼 그전에는 전술적이지 않았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집회 하면 시청 앞에만 앉아있어요. 광화물에만 앉아있고 그런 구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청광장 환타를 소개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분만 갖고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이런 걸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지 않는 법. 그런데 원래는 시청광장 환타님이었으면 보통 차고 넘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부분이죠. 한국 정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것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범죄자하고만 얘기한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은 제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도망쳤을 때 살로 느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약간 자기개발서를 낸 성공한 사람 같은 거잖아요. 무속신앙 혹은 민간의학과도 같습니다. 된장을 발라라 같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분을 모셔야겠다. 법조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뒤져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가운데 오늘 제가 모신 분은 법조삼륜이라고 하죠. 이분은 일단 변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판사로 부르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였거든요. 그래도 검사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 어디가 법조인인가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죠. 법조인의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그냥 법조인.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죠. 학생 같은 거네요. 가장 상위 개념의 법조인. 이정열 법조인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많이 들으신 것 같겠지만 최소한 그 알실은 아닙니다. 처음이시죠. 이번 주에 몇 개 나가세요? 이번 주에 네. 네 개? 네. 그 알실이 가장 기피하는 게스트죠. 어디든 다 알아오는 중인데. 그런데 다 달라요 주제가. 그렇죠. 여기저기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인의 최상위 개념에 위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열 그냥 법조인의 도움과 함께. 법조인 다문과 함께. 시청광장 환타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에 큰 집회가 있었죠. 판사님 나오셨었죠. 제가 만나려다가 못 만났죠. 잡사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차가 되게 많이 맥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문설렁탕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 불쌍하게 짜장면 먹고 다니지 말고. 내가 설렁탕을 사주겠다. 이래가지고. 설렁탕 먹을 생각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너무 이제 맥혀서 길이 막혀서. 못 만났어요. 네. 집회 끝나고 연락했더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 명 넘어가는 선이면 거기에서 약속하고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속하고 만나는 법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어떠셨어요? 그날 집회 분위기는. 일단 참가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랬고요. 적어서요? 많아서요. 빠르죠.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광화문 광장까지 진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놀랐고. 근데 약간 열어주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날 같은 경우는. 열어준다기보다 차벽을 치기 전에 먼저 돌파를 해버리지 않았나요? 근데 원래 차벽을 미리 치는데 그냥 이제 놀면 안 되니까 치는 척을 하면서 뚫려준 게 아니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계사 쪽은 완전히 쳤잖아요. 저도 시청광장 환타님의 그거에 좀 동의하는 게 생방송을 보니까. 원래 어떤 집회도 이명박 정부 이후에 꾸준히 오후 3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한 곳을 열었다? 이건 카메라 샷 확보용이 아니었는가? 언론사 그래. 사람들이 뒤로 행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선두에 깃발이 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있던 사람들이 졸지 선두가 돼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이 갓 한다면 어디로 가세요? 이러거든요. 저도 이제 맨 뒤에 있다가 졸지에 선두가 돼서 기분이 좋은데? 이러고 가고 있는데. 결코 빠른 걸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각사거리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직진해가지고 청와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좌회전해가지고 광화문으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저도 거의 선두였는데 제가 딱 있을 때 슬슬 차벽을 치고 있는 게 신형차벽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여서 뚫으면 뚫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전경이 3열로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패 없는 전경 3열은 힘으로 밀면 뚫리거든요. 그리고 실제 병력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방패 안 들고 있는 전경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힘으로 밀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카메라 들고서 충돌이 날 거라 예상을 하고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되게 어이없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뚫리는데 공간을 한 사람이 4명 정도 지나가는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답답해가지고 줄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경버스 밑으로 기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마음은 같죠. 지금부터 참고하진 마십시오. 지금 대화의 어감은 되게 시위꾼들의 대화 같잖아요. 지금 저는 멍하니 듣고 있어요. 이것이 전문 시위꾼들의 대화구나. 그렇죠. 지금 뭐 타이어의 폭을 잘 설정을 해서 그 밑을 이제 뭐 로켓티어처럼 이렇게 바퀴 같은 걸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슥 지나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버스 밑을 어떻게 기어가셨다는 건지. 지금은 가이드가 아닙니다. 아, 예, 예.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이 주제를 시작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좀 장기화될 것 같고 지난 토요일날 느꼈지만 정말로 그냥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분해 못 이겨가지고 처음 집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이후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규 유입 뉴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파트가 그랬지만 그 전통과 그다음에 어떤 경험들은 계승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뉴비들이 등장하고 그 뉴비들은 어떠한 이제 안내 없이 지도가 아니에요. 친절한 가이드 없이 또 스스로 자기네를 집회판을 익혀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단축하면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강성을 통해서.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기획을 줘도 토요일날 이제 집회하고 이제 뭐 집회를 했으니까 이제 또 술을 먹어야겠죠.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잇났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갑자기 이제 유임샘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전화 하면 안 되겠냐고. 이종렬 법조인을 부르면 안 되겠냐. 아,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니, 그분한테 말씀은 하셨냐고. 얘기해 봐야죠. 이러시더라고요. 주머니 속에 물건처럼 생각하는구나. 아니, 그리고 스스로 얘기했잖아. 아니, 그럼 출연 너 내 거 깎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사건이 되게 좀 황당한 사건들이 이어져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일베에서도 나도 한번 집회를 나가보겠다. 그런데 그 집회가 폭식투쟁이나 핑크코끼리가 아닌 진짜 집회 참여자로 집회를 나오겠다는 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폭식투쟁과 핑크코끼리의 또 하나의 집회 전문가 시각에서 봤을 때 공통점은 저건 다칠 위험성이 없는 시위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낼 겁니다. 어찌 됐건 핑크코끼리 같은 경우는 몸에다 스티커도 붙이고 그건 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베 여러분들의 집회 참석을 환영합니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요. 그게 뭐 도중에 또 하다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이 다니까 갈라서겠죠. 갈라설 땐 갈라서는 거고요. 공동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까지만 그 주제만이라도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도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기에 저희들도 막상 나와보면 그렇게 심만 빨갱이들은 아닐 겁니다. 다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프로시위러라 오해하는 건 정말 억울합니다. 이 형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그저 소박하게 그냥 고2 때부터 지금까지 한 26년 정도 집회를 아무런 직책 없이 민간인으로 참여하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집회 현장에서 온 건 안지는 이정렴 판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상습범과 프로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렇죠. 저는 프로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 26년이면 프로라고 부를 만해요. 제가 제일 한심해하는 사람이죠. 프로는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그럼 아 네 제가 섭외를 잘했습니다. 상습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26년간의 경험으로 드디어 이제 집회에 대한 얘기로 돈을 보내요. 출연료. 그럼 프로 데뷔 날이네요. 아 원저번에 한 번 했어요. 집회 가이드입니다. 아 맞다. 그것은 알고 싶다도 자료 사용료 준대요. 그것이 그건 그것이에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도 네. 돈 준대요. 아 진짜요? 방송국은 그걸 준다대요? 야 방송국 많이 좋아졌다 진짜. 그죠. 그래가지고 통장번호 달래는데 까먹고 안 줬네. 뭐 5만원 줄 예 여튼 뭐 네. 다 5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기 빼고는. 저희뿐입니다. 접시 여러분. 여튼. 네. 뭐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은 이제 뭐 우리가 느끼는 부당함을 올바르게 전달해줄 정치 세력이 있다면은 최소한 국민들의 의견을 좀 귀를 열고 듣는 집권당이 있다면은 이 추위에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뭐 시스템은 붕괴한 듯 보이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부당함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죠. 그냥 어떤 분들은 부자 몸조심에서 내년 12월에 도모하자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현재 집권당은 뭐 여전히 귀를 열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거리로 나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4에서 5년에 한 번 보수 언론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킹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이번은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줍니다. 보수 언론들이. 되게 황당했어요. 경찰 방송도. 이것을 통해서 실로 많은 시민들이 새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도 새롭게 깨닫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똑같은 언론을 보셨으니까. 아, 이것은 국민의 고유한 권한이 맞구나. 그래서 저는 광우병 사태 때보다 뉴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우병 사태 때에 뉴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주역으로서 갤러리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인터넷과에 접점이 없는 시민들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방송은 못 들이겠지만. 하여튼 만들어놓을래요, 콘텐츠를. 하지만 거리로 나간다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대한 결단이에요. 그럼요. 일단은 방송을 보면서 되게 시위라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시위 전문 시위꾼이라는 말로 보수 언론들이 흔히 보장을 하잖아요. 그것과 달리 살았던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나서 저들과 같은 거리에 선다라는 것들은 되게 큰 결단일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보수 언론 쪽에서 얘기한 것이 폭력 집단. 그렇게 왜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가면 다 폭력의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진짜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만 보면 무섭죠, 사실.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소유 행위가 일어난다면 아무 생각 없이 곁에 있어도 소유죄의 공범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법이 옳다고 봐요. 내가 다우리당할 때 10명한테 둘러싸여서 2명한테 맞아도 10명한테 맞은 것 같거든요. 그건 만약에 당해본? 위협에 의한 압박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을 드리는 이유도 그것과도 비슷하고요. 처음에 먼 지방에서 올라온 오랫동안 알던 친구들 집회가 많을 때 가끔 한번 데리고 가봐요. 그러면 그 중간에 가장 먼저 흥분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실제 그림을 보니까. 경찰이 먼저 유인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친구가 달려가죠? 그럼 그 친구가 보수 언론에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문 시위권으로 포장이 되겠네요.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서 올라온. 그런 초보가 안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집회를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적 결단도 필요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개인적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시간을 뺏기겠죠. 그 시간에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집회 자체는 개인으로 봤을 땐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비용도 들죠. 오가는 차비. 거리에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체력 소모도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밥 한 개 정도 먹어야 되고. 두세 번 하다 보면 친구가 생겨서 술도 먹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갔다 오면 늘 꽐라가 돼서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위험도 수반됩니다. 갑자기 경찰이 미쳐날뛰면서 그저 인도에서도 구경하던 나를 잡아가기도 하고. 나는 또 이렇게 되면 잡혀가면 어지간하면 또 기소가 되죠. 뭐 지금 사진 한 두 장은 찍힐 테니까. 그야말로 이제 환타님께서 데뷔하시던 시절. 그때는 즉결로 많이 왔었어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고 즉결 심판으로 많이 이제 와서 당연히 뭐 저희 선배들도 그랬고 저희 세대들도 그랬고 즉결 심판의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법원에 있을 때도 즉결 심판을 해봤어요. 저는 남부지원에 있을 때였는데 영등포역에서 앞에서 이제 시위하다가 잡혀가지고 온. 온 사람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시위 안 하고 지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회유와 설득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당신 말을 믿는데 그래서 무죄를 내가 선고를 하면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처분을 할 거다. 그러면 조사를 여러 번 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구류 1위를 선고를 하면 잡힌 체포한 그때 바로 신체자유가 박탈됐기 때문에 1위를 선고하는 순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빨간 줄도 그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선택해라. 그 쇼부를 열심히 쳐야 되는 사람들이 판사죠. 그렇죠. 마지막 고생하는 사람. 즉심하면 되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해요? 네. 옛날에는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안경 쓴 사람 왼쪽 안경 안 쓴 사람 오른쪽 해가지고 안경 쓴 사람 구류 3일 안 쓴 사람 2일. 뭐 하여튼 뭐 그런 전설도 있어요.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겁을 준다 그럴까?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이렇게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면 몸이 좀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협박 정도에서 그쳤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200때리죠. 이건 좀... 그때는 그냥 바로 잡아가서 한 2, 3일 정도 경찰서에 있다가 그런 다음에 나가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잡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즉결 정도 올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집회 시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판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됐었던 게 정말 이제 뭐 이거는 즉심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경찰서에서 그냥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에만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되면 내보냈었다고요. 그러니까 즉결까지 올 정도 되면 뭔가가 좀 이상한... 지금처럼 체증이니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집회에 그럼 이 사람이 참여했다는 증거를 대봐라라고 경찰 쪽에 얘기하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봐야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 그런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재판할 때 재판 당사자의 말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안 되니까 그것만 갖고는 사실 유죄를 선고하기는 힘들죠. 일종의 정권의 정통성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데 또 그러다가 때 되면 소위 공안정국이라고 해서 86년도에 건국대학교에서 있었던 것처럼 몇 천명이 한꺼번에 구속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처럼 집요하게 조사해가지고 해소하지는 않았었거든요. 2008년이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기조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즉심이라 해도 또 지금과 달리 단가가 되게 쌌잖아요.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맞았던 것 같은데 제 주변 사람들 보면. 그렇죠. 10만 원이 넘게 많은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예비군도 5만 원 맞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 30만 원 이렇게 때린... 30만 원은 즉결해서 선고를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벌금이 3만 원 이상이니까 3만 원 많이 했죠. 그때는 그 금액이면 사실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냥 아예 운 나빠서 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통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직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즉결해보면 10만 원이 거의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즉결법정 옆에 ATM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고하면 바로 ATM 기계에서 찾아가지고 경찰관한테 납부하고 그러고 가고. 그 기계는 어느 은행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최순실이와 연관이. 스스로가 상당할 것 같은데. 요즘 제가 다니는데 우리 은행이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경제활동할 때 누군가에게 주기 제일 두려워하는 형태의 돈은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억울한데 집에 돌아오면 내가 초보라고 생각해보죠. 집에 돌아오고 회사에 돌아가면 특히나 회사에는 내가 어제 회사를 못 나갔는데 경찰이 내 전화를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최대 짤리죠. 그렇습니다. 좀 간당간당한 직장의 경우 혹은 내가 완전 정직원이다. 그럼 내가 오늘 전화가 있어요. 지금 연회될 것 같은데 전화해서 제가 지금 데이트를 나왔다거나 많이 아프다거나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배경 사운드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을 겪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무조건 합니다. 치러야 될 비용에는 그런 것도 있고요. 배경 사운드로 회사에 거짓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족이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혹은 가족이 맞아서 라고 핑계를 대면 회사에서 납득을 좀 하더라고. 이런 살아있는 지식들을 오늘 전달해 드릴 것 같아요. 잠깐 청원하자면 옛날에는 저는 한 번도 집회 때 거의 안 잡혔거든요. 잡혀도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몇 대 때리고 전경차에서 몇 대 때리고 이상한 데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둔촌동, 강동구였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잡혔는데 많이 때리지 않아 두세 정도 때리고 장지동에다 저를 버린 거예요. 집이 너무 가깝잖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는 인원 수가 너무 많을 때 하는 방식이었죠. 옛날에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많은 부담감들 혹은 자원의 낭비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건 그저 내가 뒷꽃 사는 세상이 왜 이리 되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겠죠. 이 방송은 집회가 전문 시위꾼의 영역이고 뭔가 종복종복스러운 사람들의 영역이라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이번에 너무 화가 나서 처음 거리로 진출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음성 가이드북입니다. 제가 가이드북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집회를 좀 다녀봤으니까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시위 상황을 즐기면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XSFM입니다. 자극이 적고 인공향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크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빅, 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방송이 되었던 DIY 써바이와 가이드북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기억해보시면.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등등입니다. 네. 일단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일단 복장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평소에 외출할 때 입던 옷보다 좀 더 두껍게 입어야 합니다. 이건 야구팬이나 축구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즌 말미에 입어야 되는 복장이 있습니다. 더 쉽겠네요. 집회는 밖에서 한 군데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백화점도 아니고 꾸준히 움직이지도 않아요. 후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꾸준히 움직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평소 외출하는 복장으로 공원에서 하는 야외 무료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보러 가면 추워서 덜덜 떨어요. 예비업 병장 여러분 경계 근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즉 더 춥고 특히 발이 되게 싫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의 경우도 저는 집회 종료 전에 한 10시쯤에 철수를 했는데 진짜로 철수한 가장 큰 이유는 앞에는 별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 않고 너무 발이 시려웠어요. 농구 동호인 여러분 요즘 기능성 없다고 버려두신 클래시컬한 농구와 아주 좋습니다. 특히 한국의 집회 상황에서 행진은 의외로 짧아요. 왜냐하면 뭐 좀 행진할까 싶으면 일단 길을 막고 대출하기 때문에 대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밧줄을 끌게 아니면 한 군데 서 있는 거예요. 한 군데 서서 야유하는 정도의 일밖에 못하거든요. 그럼 정말 발이 시려워요. 돌아오는 토요일의 경우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죠. 네. 최저 기온이 11도더라고요. 지난주보다는 높은 기온이죠. 네. 지난주보다는 높아요. 사실 보통의 기준으로 11도는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그냥 바깥에 서 있는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방한 장비가 꽤 필요합니다. 일단 여성분들의 경우는 스커트에 스타킹만으로 방한을 하는 거는 무척 어려운 일이고요. 물론 내 가오가 너무 분명해. 나는 꼭 찢망이어야 돼. 어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갈 때는. 제가 이제 집회할 때마다 트위트에 공고를 해서 이렇게 초보 뉴비들을 좀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오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렇게 복장을 많이 하고 오는데 못 버텨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찢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혹한 기회도 평상시에 찢망을 신고 다니실 때가 있어요. 대신에 나머지 분야는 반드시 둘둘 말아 쌓아라. 그렇죠. 네.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그 환타님께서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모이면은 어쨌든 트친을 처음 만나는 번개잖아요. 그럴 때도 꾸미긴 꾸며야 될 텐데. 그렇죠. 제가 요즘 가장 싫어했던 그 천박한 광고 문구가 그거였어요. 산에도 보는 눈이 있다. 하지만 개인은 그 가치를 숭배할 수 있어요. 네. 집회장에도 보는 눈이 있다. 신경 쓰셔도 좋은데 따뜻해야 된다. 네. 저번 토요일날에 신규 참가자들이 많았다고 저도 이제 느껴졌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참석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오래 계시고. 그런데 집회 경험이 많다라고 보기에는 좀 치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꾸밈이.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려고 나오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차림새라든가. 외모라고 하여튼 화장이라든가 보면. 그리고 이제 커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심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이들. 유모차. 유모차야 뭐 사실 그런데. 그 애를 태우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연령대는 걸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걷다가 서다가 걷다가 서다가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처음엔 신기해하다가 이제 금방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아동들이 되게 실증을 빨리 내잖아요. 재미없어 가자고. 게다 춥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뭐가 얘기가 안 됐다거나. 쟤도 많이 안아봤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가족 단위가 많았다는 게. 신규 인력이 많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도 즉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형사 미성년자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아기들만 만 명 나온 집회는 어떨까요? 같이 뽀로로 보면서.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상상해 보았습니다. 환타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는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마칭을 하는 일반적인 외국의 집회에서는 아기들이 나와 있어도 된다. 그렇죠. 마디그라처럼 재밌는 경험일 테니까 축제의 경험일 테니까. 그런데 오래 서 있고 대체하는 곳에서는 아이가 있는 건 좀 위험하다? 그렇죠. 네.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이 전국의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집회에 참가해야 되는가. 이런 건 차치하고 일단 복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중요합니다. 네. 아니 뭐 참가하는 이유야 뭐 알아서도 각자 이유로 오세요. 그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정도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트텍 같은 얇은 내복 위에 바지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바지도 엄마 아빠가 안 버려가지고 내가 옷장을 볼 때마다 승질나 죽겠는. 그렇죠. 골덴. 네. 그러니까 한 10도에서 영하가 전까지 4도. 석시 4도 정도까지는 히트텍의 바지 정도고요. 골덴. 혹은 저는 이런 거 있죠. 가끔 옛날에 공연할 때 쓰다가 요즘 안 쓰는 레자 바지. 아 레자. 아주 좋죠. 여름에는 숨도 못 쉬어 입으면 쓸모있습니다. 그리고 섭시 4도 이하부터 영하 한 3도에서 4도 정도까지는 삼중 보온메리와 좀 두꺼운 옷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폐가 영하 5도 넘어가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의 걸 말씀하셔서 그런데 여름은 또 다르죠. 그렇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옷이 저는 등산복인 것 같아요. 땀 흡수 잘 되고 쾌적하고.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통풍 잘 되고. 가볍고. 오히려 반으로도 커버 되고. 그러니까 반바지나 이런 것보다 그냥 그야말로 아웃도어 딱 좋아요. 그런 거 가르쳤었어요. 가방 안에 티셔츠 여러 개 가져와라. 그래서 이게 같은 성의 동지들끼리 탈의실 만들어주고 물 맞으면 다시 갈아입고 나오고. 물 맞으면 다시 갈아입고 나오고. 그러면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저글링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겠네요. 아까 본 그놈 같은데 다른 놈인 거죠. 포장성세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시사철 지금 한국의 진암문화는 계속해서 리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방수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 그렇죠. 지폐에도 눈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번 날씨로 돌아와서 이번 토요일 같은 경우도 가능하시다면 오리떨 패딩 파카가 아니라 조끼 형식으로 된 거 있죠. 그 정도의 옷은 해가 지고 나서는 일몰 후에는 상당히 춥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으로 하나 제안을 하는데 이번 방송을 한 계기로 이 상황이 몇 달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지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네. 이 겨울철에 한 해 가지고 2주의 날씨를 우리가 방송마다 녹음을 하면서 2주의 적당한 지폐 복장 정도를 한 3분 코너로 만드는 거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코디네이터의 패션 감각인데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후드티 하나 입고 평생 사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후드티 다른 거 입었잖아요. 브랜드. 그렇죠. 심지어 우리 방송사에서 이게 출입을 금지하는 그 옷은 입지는 않으셨네. 그 옷이 너무 낡아서 이제. 신발은 가급적 편한 게 좋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지폐를 하다 보면은 뛸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발이 밟힐 일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럴 일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새로 산 팀버랜드 같은 거는.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커플들 얘기했는데 지미추를 신고 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요즘은 프라다죠. 프라다를 신으면 이제 지폐장에 신발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그거 할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언론들도 다 얘기했더군요. 저는 그 모델을 보는 순간 알았는데. 그 모델이 제일 싼 거예요. 서민통. 스니커들 중에. 그걸 신경 쓰고 신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싼 게 그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발이 없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 신고 나오지 않는 것과. 아 나 할 얘기 있다. 똑같은 스니커들 가운데서도 겨울용 부츠용으로 바꿔 디자인이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덕부츠들이요. 매니아 여러분. 덕부츠들도 얼마든지 줌웨어 쿠셔닝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루나 중창도 들어가고. 맞아요. 에바쿠션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산화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맞아요.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이젠이 들어있는. 그래서 그런 신발이 좋고요. 운동을 추천한 가장 큰 이유는 발이 편하기도 하지만. 거기다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발이 시렵다고 했잖아요. 두꺼운 양말을 신는 건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면 두겹의 양말을 신다거나. 그럴 때 구두를 신으면 들어가지도 않고. 되게 이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겨울에 몸이 추운데 밖에 있으면 발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양말이 젖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때 갈아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오래 걸으면 발 젖어있죠. 진짜 여러모로 등산이네요. 이 카테고리는. 그리고 마스크는 여성 여행자들 위한 옵션입니다. 우리 집회에 나오는 사람은 진짜 소상권이 100%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전혀. 집회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집회나 시위가 조금 아까 초반에 UMC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집단이나 언론이 있다면 집회나 시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소수자를 대변해주는 어떠한 세력이 없을 때 내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집회고 시위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날 찍어? 안 돼. 이거는 모순인 거죠. 이게 법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소상권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상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다만 어떤 한 사람을 부각해서 찍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관흥증.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하면서 딱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내 얼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지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래서 이래저래 집회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사람을 찍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리낌이 없어요. 집회 현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사진 찍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덜 위축되는 건 사실이긴 해요. 집회 현장에서.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몇몇 퇴행적인 아이들이. 퇴행적. 집회 현장에 나오신 여성분들의 얼굴을 찍어서 외모 품편을 한다거나 혹은 다리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서 역시 품편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상권이 없다는 법적인 해석은 관흥증을 가지고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해석하고는 또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번 집회 때 여성분 한 분이 피켓팅하면서 이렇게 좀 처연한 눈빛을 보여준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되게 일부 진보적인 아재들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집회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당사자는 그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불쾌할 수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차피 집회에 나온 거 이때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무슨 소리하나 하면서 엉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애들이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신경이 쓰이신다면 마스크를 얼굴 가리개와 방한용의 교명으로 착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자기 보호 방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집회에서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손팻말을 손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초상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이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돼요. 그렇게 쓰인 내 얼굴이나 내 주장을 그렇게 쓰라고 한 내가 지금 집회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회와 연관되는 메시지와 연관되는 맞아요. 사진의 의도를 해석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나의 권리를 일정 정도 포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거는 그 포기 행위에 부합하는 어떠한 용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찍은 놈의 의도는 법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른 행위 더 나가서. 물론 이제 보도사진전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가 오늘 집회 갔더니 이런 분이 이런 주장하고 이런 팬말을 들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댓글로 이쁘다 어쩌고 멋있다. 이건 또 초상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쓴 건 아니니까. 하지만 사진을 찍은 사람이 직접 올리면서 이 사람이 너무 예쁜 것 같다. 이 얘기만 주고 장창하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국법은 빠은 놈들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처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초상권 침해 이건 범죄 행위는 아니에요. 민사로 넘길 수 있었어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뭐 이렇게 사건 생김 저희 삼성에 마사지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유일한 법무부업인 동안에 보내주십시오. 어저께 누군가 하신 말씀은 삼성의 마사지 법무부업인 동안이라고. 지금 마스크 얘기도 같이 붙여서 해주셨는데 또한 걱정하셔야 될 것은 방한과 혹은 방진. 방화생 같은 것들이 있고. 방화생 장비는 너무 비싸고 부피가 커서. 그런데 방화생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입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북경 시민들이 쓰는 좀 헤비한 장비들 있잖아요. 3M 마스크. 3M 마스크 수준이 아니라 거의 까만색. 2019. 바이오헤자드에 대처하는 그런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있을 때 먼저 잡아간다고 겁준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뭐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최유탄 쏘던 시절에는 이쪽에 여기 눈 밑에다가 치약을 바르면 최유탄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치약을 많이 발랐거든요. 이러고 시유를 하면 치약이 말라 붙어요. 깨도 잘 안 떨어지는데. 그럼 이제 치약을 묻힌 놈은 확실하게 앞에 떠내는 거죠. 싸우려고 작정하고 왔으니까. 그런 애들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풀세트에 방독면을 찾아보시는 분도 있다고 봤는데 저는. 해도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집회 초보라면 방독면이나 보호장구 같은 것들이 과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엄청 좁아요. 못 도망가요. 숨쉬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언제나 청취자로 검색해보십시오. 보호면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어로는 아마 웰딩 페이스 마스크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된. 아 알아요. 우리 저 도토리 주스실 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런 것이 투명한. 보통 밤까지 있으니까. 투명한 걸로 하시면 얼굴을 보호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토보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목토시처럼 하고 있다가 올리면 마스크되는 거. 그것도 아직 쓸 거 있죠. 지금 시기 같으면 사실 제일 좋은 게 목도리예요. 제일 방안도 될 뿐만 아니라 올려서 입을 막는 데도 쓸 수 있고. 이 방송을 들으신 아웃도어 용품 판매자 여러분. 이제 액세스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겁니다. 시위 세트. 기다리겠습니다. 카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폐에도 눈이 있다. 그렇죠. 감수 환타라고 써주시고요. 저희가 개발할까 봐요. 그럴까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석이 있습니다. 방석은 사실 겨울철에 주로 필요한데. 지폐는 이따가 지폐 순서를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와서 연설하는 걸 듣는 과정이 있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서 있긴 좀 보니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앉으려면 엉덩이가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한 등산용 접히는 방석 같은 거랑 휴대해서 배낭에 끼워 다니시면 아주 전문 시기꾼 같이 보이죠. 그리고 일단 앉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써머레스트라고 하는 미제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가장 방원력 좋고 부피도 작고 잘 접혀요. 전문 용품을 구비하시는 게 좀 지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환타님께서 말씀하신 복장을 쭉 머릿속으로 스크린 해보면 등산. 등산복의 등산화에 이 방석까지 가지고 있으면 사실 시비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팡이도. 그거는 나중에. 지팡이는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위험한 물건이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산용 지팡이는 또 뾰족하잖아요. 맞아요. 공무집행방에도 특수공무집행방에가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식량이 있어야 됩니다. 대략 지패는 아무리 시간을 짧게 담아도 3시간 정도는 꼼짝없이 있어야 돼요. 이건 재난 대비하고 똑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행지담은 움직여서 배고프고요. 앉아서 가만히 남의 얘기 들으면 졸다가 배가 고파집니다. 만 명 이상의 인파가 한 대에 모여 있으면 그 대여를 뚫고 편의점을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편의점 가죠? 이미 손님들이 장사진입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편의점 가기 위해서 사람 대여를 밀치고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나가는 과정도 민폐죠. 죄송합니다를 한 50번 정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UMC 말대로 편의점 찾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풍철 일요일 오후 한강시민공원에 하나씩 있는 편의점 곱하기 10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의 물건이나 동이 나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식량은 미리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은 얼마나 착한데요. 약탈 안 해요. 그렇죠. 다 사가요. 스니커즈리에 고열량 초콜릿 바부터 생수, 과자 같은 주전부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고요. 또 먹어야 힘이 나서 구호라도 외치죠. 보통 저 대학 때는 건빵 썼어요. 주머니에 싹 들어가는. 아차. 네. 지금은 역시 초콜릿이죠.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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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리바 같은 거. 미국 시위 같은 거 보면 텔레비 훔쳐가고 그러던데. 그런 거만 보도를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럴 거예요. 진짜. 메이저 언론들은 약탈만 보도하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들 들으셨습니다. 가급적 등산을 떠올려주시라. 거의 모든 면에서 등산을 떠올려주시라. 스니커 매니아의 입장에서는. 팀버랜드도 등산하지만 그건 안 된다. 그 이쁜 걸. That's no no. 그 외에는 따뜻한 방석이 있다. 물론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반대급으로. 일단 준비해온 따뜻한 방석을 깔고 앉아요. 그다음에 야유해 주셔야 됩니다. 짧게 끊어라. 갈 길이 바쁘다. 입에 초코바로 우물우물하면서. 영화에 돌입하면 온열팩 있죠? 온열팩 아주 유용합니다. 재작년에 영화 15도 때 집회가 있었는데. 온열팩을 5개 붙여도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노래방이나 빵집이나 핸드폰 파는 곳 개업할 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제일 좋은지요 바깥에 계속 있으시면 뭐가 필요하냐 그럼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여주실 겁니다 나레이터 모델 하시는 분이나 다리가 2미터이신 분들이나 물어보면 그 장비들은 보통 모두 유용합니다 여기 지금 의외로 환자님께서 얘기 안 해주셨는데 이번 토요일 때 저는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장갑 아 장갑 장갑 계속 손팻말 들고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몸에 보호는 좀 신경을 쓰고 갔지만 손 내먹은 전혀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아직 장갑 타이밍은 아니니까요 그건 아니고 제가 전 앞에서 열심히 팻말 들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몰랐네요 모범생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초를 들고 있어도 손 시려워요 그럴 때는 장갑 필요합니다 선배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손이 얼면 기동성이 떨어진다 역시 사수대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제일 유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손이 얼면 기동성이 떨어진다 그러게 그 말씀이 드릴 거예요 전투력도 떨어지죠 맞아요 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아니 뭘 하려고 악력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 세대는 그래요 밀어야지 처음에 최초에 기사님들이 쓰시는 흰 장갑 얇은 것을 끼고 그 다음에 마트에서 직원들이 구워줄 때 쓰는 비닐 장갑을 위에 끼웁니다 그 다음에 목 장갑을 끼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3중을 해놓으면 비닐이 중간에서 온도를 많이 막아주고 바깥에 차가운 온도를 그리고 안에 있는 흰 장갑이 땀 때문에 손이 젖는 것을 막아줘요 그 정도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밖에 있을 때는 그 두꺼운 장갑 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점점 더 싫어지더라고요 여러 겹이 좋더라고요 얇은 장갑 여러 겹이 좋더라고요 네 장갑도 필요하다 방금 그 장갑 3중으로 쓰는 거는 철재로 된 작대기를 잡을 때 쓰는 네 그거죠 그렇습니다 저거를 은어로 젓가락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앵글이라 그랬는데 앵글 저같은 소심이는 그 겨울에 자전거 탈 때 쓰는 방법이었는데 아 그래요? 어떤 지표쟁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촬영 많이 해야 될 때 자전거 위에 올라가서 촬영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볼 수 있죠 여튼 코디를 주로 알려드렸고요 먹는 건 고열량 물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가급적 물이 좀 덜 들어가 있는 것 이 정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듣고 와서 초보들을 위한 나머지 가이드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연약한 아기 피부에 닿는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나 세제 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프너입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월드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패브릭 소프너 시청원장 환탁해서 이런 점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 어떤 기본 아이템이 필요한가 MMORP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빵랩이 5랩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군복을 입고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네요 그것 때문에 어맹부 정부 초기 때 고민을 하기도 했었죠 군복을 군인이 아닌 사람이 입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아 맞다 그랬지만 그것은 내부에서 보수 대력들이 먼저 반대했죠 우리 노인네들 옷 없다 군복도 좋은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미군들 입는 그 경우에는 집회 참가자 입장에서는 결속력이라든가 소속감을 다지는 데는 아주 좋은데 유지폼 개념이죠 확장이 전혀 안 되죠 정치적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심지어 몇 년 전부터도 사람들이 말렸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상 여성을 배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도 너무 암울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하구들한테는 어떻게 뛰어라 뭘 해라 이런 잔소리도 안 했어요 많은 것들이 배제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인구의 절반을 배제해놓고 집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등산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등산화 중에서도 쿠셔닝이 좀 있는 것 만약을 대비해 뛸 때 요즘에는 트래킹화가 굉장히 좋겠네요 아주 좋죠 혹은 그 호주에서 나온 바보 같은 부츠 그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최적화된 복장이라든가 소지품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초보 입장에서는 집회 참석을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새로 구입하시기보다는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어차피 직장생활 면역하다 보면 더 살 게 없잖아요 이번에 한번 재미있는 쇼핑을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파트에서 취미생활이 시작되면 장비질을 하는데 아직까지 집회 장비질이라는 장르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창조경제죠 시장을 열어젖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회 장비질 아주 중요합니다 집회 장비 세트 A 세트 B 제가 직장생활 한 1년 반?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가장 우울한 게 그거였거든요 더 이상 사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양한 걸 사고 싶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베이 컴퍼니 산하의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클 프리 바지만 찾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집회는 좋은 취미가 될지도요 다른 얘기지만 법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장만해야 되는 게 등산화예요 판사가요? 네 아니 왜요? 판사님은 버건디색 그거 입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 체육대회가 봄가을에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꼭 등산 되게 싫다 그거는 뭐 그 위에 부장들의 취미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등산이 제일 통제하기가 쉬워요 판사는 뭘 통제하려고 그래요? 어떤 공적 집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제 잠깐 급하게 질문 정말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등산할 때 등수별로 등산해요? 서열이? 연수원 등수별로 서열이죠 서열 거의 의식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가면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과 부장이 항상 가운데 가고 법정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대로 좌배석 판사님 우배석 판사님 이렇게 딱 쓰고 아 그 포메이션이 몸에 베이셔서 그렇구나 그렇죠 라멘집을 갈 때도 이렇게 화장실을 갈 때도 가운데서 하시고 근데 그러면 이게 주로 한 줄로 적응이 된 사람들인데 나중에 혹시 판사들도 노조가 생겨가지고 판사 노조가 시위하면 대우 잡기 늦게 힘들겠다 거긴 따로 조직이 생기겠죠 아마 아 그런가요? 그거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2등인가 3등 했는데 1등성을 비워줬던 그런 거잖아요 아 네 그런 적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등산화만 한 5켤레 샀던 것 같아요 네 교훈입니다 직장인은 쇼핑하는 재미가 없다 알아두시고 자 이제 집회 정보 확인하기입니다 네 뭐 집회를 가려면 어디서 뭐가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집회는 뭐 시작되기 전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공지됩니다 네 특히 요즘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 조선일보도 공지해주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결에도 공지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큰 집회가 아니면 네 그래서 집회 소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SNS고요 네 그중에서 특히 트위터가 아주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집회 정보들 검색으로 찾을 수가 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 정도만 검색해도 장소가 나옵니다 네 서울 거는 집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비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올라올 형편은 안 되고 근데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집회가 열리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는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정보 안내 종합 사이트 같은 게 없어요 민중총궐기본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도 올해 2월에서 집회 정보 업데이트는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압니다 그들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한해서는 집회 안내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은 젊은 돼지의 일상이라는 네이버 블로거예요 제목이 젊은 돼지의 일상이에요 어떻게 저분을 프로가 아니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지방지폐 소식까지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한 발 빼야 되겠네요 여기서 젊은 돼지의 일상은 김정은 씨가 그렇죠 최근에 이런 짤이 돌았죠 언제나 이게 요즘의 모든 짤들은 김정은 전화받는 짤 우리는 그 액이 아니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핵을 팔긴 파는데 그 액은 안 파는데 김정은 블로그인가요 누나 입금했어요 하여튼 블로그에 좋은 정보들이 있답니다 현재 서울은 평일에는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1월 11일까지 집회 신고가 돼 있대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오는 토요일인 11월 5일과 12일은 초대형 집회가 기획돼 있죠 계획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 집회는 오후 4시 서울광장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젊은 돼지의 일상의 블로그를 안 들어가 봐서 오늘 저도 처음 배운 거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관악바보주막 거기 조합원이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파켓이긴 한데 새가 날아 든다 새날 거기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매일 오늘의 시민사회 일정이라고 공지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방 집회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젊은 돼지의 일상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확인하시면 현재 의정부 대전 대구 전주 목포 부산이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풍남문 앞 동성로 한일극장 앞 대전갤러리아 타임월드 앞 행복로 시민광장 주디스테화 서면역이죠 지역에 사고 계셔도 각 지역 집회에 가셔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방 대도시의 경찰은 진짜 시민의 친구일 때가 많죠 서울에서 집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부러워요 경찰이 정말로 가이드북에 나온 대로 시민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참고로 지역 집회는 규모도 작고 바닥이 좁다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 서로 형님 동생 하는 분위기여서 좀 뻘쭘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잘 비비적되면 지역 종목 세력의 족보에 올라가는 가문의 영광을 구현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집회 장소를 확인하고 트위터 등을 검색해서 집회 소식을 알게 되면 집회 소식을 잘 알려주는 전문 시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몇 명을 팔로에 놓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죠 시간이 남는다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집회 지역 근처 주변의 맛집이나 술집, 편의점,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파악해두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진짜 투어 가이드네요 저는 모든 걸 이렇게 추석을 하니까 위치 파악도 중요하지만 특히 집회 시작 전에 바로 화장실을 들러놓으시는 게 아주 좋죠 최고입니다 미리 빼놔야죠 이제 출동, 교통편 이용 가이드입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설명을 하죠 집회 현장으로 가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지하철입니다 대부분 집회 시작 전에 동찰들이 미리 차벽을 세운다거나 땡땡 산성 등을 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로를 통제하고 버스 같은 도로교통수단들은 대부분 정체됩니다 집회에 가는 게 아니더라도 정체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괜히 욕하죠 아 새끼들 대무에서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판이 열렸죠 특히 정말 큰 집회, 10만 단위 이상의 집회는 지방에서도 전문 시위꾼이 아니라 하여간 시위하시는 분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상경을 하는데 이 경우는 고속도로부터 막히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 용인에 살아서 집회 갈 때는 버스 전용 차선을 믿고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고속도로부터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등등의 도로교통수단보다는 기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나 재미있는 건 그거였습니다 자가용을 갖고 가면 안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가용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자가용을 썼을 때 용도는 어저께 대검에서 벌어진 상황 같은 돌진 상황이 아니면 자가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자가용으로는 참 힘들 겁니다 기동성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주차할 때도 없죠 그리고 미리 집회장소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몇 번 출구해서 내려야 되는지도 지도를 미리 파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10만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부 집회장소 바로 그 땅 밑에 있는 지하철역을 폐쇄합니다 잠깐 그래서 무정차하고 한 두어 정거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 정거장에서 내리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혔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상황이 썩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좋았죠 토요일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민중총골계구 백남미 선생님께서 불행한 일을 겪으셨던 그때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교통편을 이용해서 갈 때 찍히는 교통카드 그거를 역추적해 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경찰에 조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썩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공안정국이 개시가 되거나 뭐 이렇게 어떤 힘의 역학관계가 집회 참가 측과 집회를 방해하려는 측이 비슷비슷하거나 좀 열세일 때는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거죠 현금 혹은 일회용 교통카드를 쓰자 그렇죠 불륜을 즐기시는 중견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륜을 저지를 때 쓰는 모든 방법은 집회에도 쓰입니다 들키지 않겠다라는 정신 그렇죠 이런 건 꿀팁이네요 근데 그게 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예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쌍용차 노조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역추적을 당했다는 타겟팅이 확실히 되는 계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집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배를 채워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먹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날 어떤 분위기로 지낼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도 집회가 열리는 역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단 밥을 먹고 한정거장 걸어서 집회장소를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집회장소 가는 길 곳곳에 짱박혀 있는 경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오늘의 진학 강도 등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분위기로 집회를 유도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은 폴리스 라인입니다 그냥 노란 조끼를 착용한 경찰이 일정 간격으로 늘어서 있는 경우가 보인다면 이거는 그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보다 심한 경우는 노란 조끼를 입은 경찰이 100명씩 군집해 있는 건데요 그건 페이크입니다 조금 더 가면 이 경찰이 드문드문 방패를 차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심한 경우 오늘 정말 시끄럽겠다 싶은 거는 그냥 가는 길 도중에 전경복을 착용한 중무장한 경찰들이 우르르 있는 경우죠 거리에서 이 상태로 전경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골목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얘기고요 이러면 거의 경찰 1만 명 이런 분위기죠 이 날은 양쪽 다 세게 붙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날이죠 아무튼 적당한 곳에서 배를 채우고 마지막 소변을 보고 식당을 이용하면 좋겠죠 천천히 거리 상황을 주시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회장으로 갑니다 이 방법은 좋네요 원래 특히 뉴비들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중심부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변을 탐색을 해보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중심부로 서서히 접근해가는 방법 가시는 길 가시다 보시면 대포카메라와 조명장치 같은 것들을 들고 지나가는 취재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드문드문 자전거용 하이버 같은 것을 집에서 챙겨놔가지고 혹은 어떤 언론사들은 전경들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전투장구들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좀 익퀸먼트를 많이 챙긴 것 같다 그러면 그날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시거나 개인 취향에 따라 집에 가셔도 됩니다 XSFM도 XSFM 스티커가 붙어 있는 헬멧이 하나 있죠 그리고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는 데가 시청광장, 서울광장이라든가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이 세 군데가 거의 주로 많이 집회 신고가 되고 집회가 열리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령에 따르자면 예시로 예를 들어 종광역에서 내려서 출발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서울 기준 서쪽에서 오신다면 경의공? 그쯤에서 내려서 보신다든가 특히나 이제 또 하나 탐색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마치 서울에 처음 와서 구경하는 사람인 것처럼 네 그래서 길을 물어봅니다 경찰한테? 네 그러면 종종 많이 나오는 경우가 아, 너는 서울 경찰이 아니라서 길을 모른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경찰이 됐다 많이 왔다 네 많이 왔다는 거고 난 보면 경찰 버스들이 쳐 있는데 보면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 시내버스를 생각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맨 꼭대기 시내버스 번호 붙어있는 그 자리하고 시내버스 광고 붙어있는 옆면에 보면 그 차량이 어디 소속인지 붙어있어요 시민을 사랑하는 충북경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심지어 언제나 한참 막 했을 때는 제가 목포까지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오늘은 전남, 경남까지 차출돼서 올라왔었다고 하죠 백남기시 때도 물포스 온 게 충남차였잖아요 충남철수차였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대체로 많이 보였던 데가 송파, 송파서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 구로 이쪽을 많이 봤거든요 서울 정도 끌어댄 것 같다 네, 이 정도면 크게 오늘 걱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막 전남이나 경남 방원을 막 쓴다 우리 전경이 그러면 그냥 조심하셔야겠다 단단히 마음을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난관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그래서 한정거장 전에 내리려는 건데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는 한 20만 이상의 초대형 집회가 개최됐고 정권도 어떻게든 이 집회를 좀 막고 싶을 때 교통안전을 이유로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를 단행합니다 네 전철이 무정차 통과하게 되면 일단 시위창까지는 줄게 되고 위축이 되죠 정황상 이쯤 되면 정말 오늘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많이 상황이 좋아진 게요 서울 같으면 국철은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네,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코레일이 직접 내리는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로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철은 제역에 통과했는데 지하철역 입구를 전경에 막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있는데 이제 사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상황이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역할이 사법경찰이라 그래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걸 수사를 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그런 역할도 있지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 입구를 막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집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좋게 해석을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시의 인파가 모이게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을 약간 통제하는 그것까지는 사실 또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겪었던 거는 워낙 집회 참석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가진 방해를 한다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봐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있으나 그쪽에서 이거 사고 날까 봐 그렇게 산 거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비를 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질을 막으면 사람들이 흥분해서 더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경찰이 길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해석할 때 경찰이 좀 유리한 편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광장에 어마어마한 레어 포켓몬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한 20만 정도가 모이면 그때도 경찰이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통제할 수 있죠 그런 구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에 시청역 5번 출근은 이런저런 이유로 봉쇄가 많이 됐었죠 거기다 심지어 밀폐된 구간에서 체력을 뿌려서 시청역 가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나가봐도 어마어마한 차벽으로 둘러싸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때는 좀 예외적인 게 지금 이 광우병 촛불 때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추모 때 그때 차벽이라든가 통행금지 이것이 헌법재판소 가서 다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터주죠 예전같이 심하게 완전히 소위 말하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통제까지는 지금 하진 않아요 특히 경찰이 지하철역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에는 이걸 뚫겠다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일단 높은 곳을 경찰이 점유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뚫고 올라와야 하니까 아래에서 뚫는 것도 되게 위험하고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방어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을수록 반은 하중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쪽 병력이 불리하죠 그리고 지붕이 낮은 전철역 출구에서는 방패 가지고 이중으로 밀집대형만 만들어놔도 어떻게도 뚫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다른 출구를 통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여러분과 똑같은 패배감 어린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집회 참가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무교동해서 낙지를 드시거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돌아갈 수 있다 여기서부터 SNS 정보가 중요합니다 트윗 등을 보면 이 상황이 되면 온갖 전문 시위꾼들이 현재 상황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에 대한 보도를 해줍니다 트윗으로 일단 계속 시위에 참여할 마음이 있다면 SNS를 참고해서 그쪽으로 가시거나 혹은 현재는 차벽을 세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드문드문 틈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기울어서 들어가야 되는 좁은 틈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지하철역에 다친 출구에서 싸워대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집회가 벌어지는 곳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모로 한정관장 전에 내려가지고 주위를 돌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정말 편한 방법이에요 우회로를 알아두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빠졌네요 집회 참석할 때 준비물 중에 여기서 SNS를 참고하라고 계속하시니까 휴대전화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 참석하기 전에 뭐든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라든가 카메라 보조 배터리를 완충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약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차벽이라든가 경찰관이 막고 있다 출구를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지만 언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으시고 그러면서 그 부근을 내가 지나고 있었다 라는 것까지 쭉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시면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좋군요 얼마 줄까요? 30만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당치고는 세군요 그래도 나쁘진 않죠 그 동영상에 우연히 굉장히 좋은 장면이 찍혔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제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소송 대행은 삼성의 마사지 당하지 않는 법무법인 동원에서 한 번 보면 그런 거 있을 때 집단적으로 집단소송을 해가지고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집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한 거군요 집회는 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본 집회라고 하는 것과 가두행진 그리고 대치 제소습은 연행의 순서로 구분됩니다 연행까지 공식 절차인가요? 사람에 따라서 가두행진 빼고는 집회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긴 하죠 본 집회라는 건 뭐냐면 집회 가면 어떤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거기다 이제 무대를 세워놓고 유명한 사람들 이사람 사람들 나와가지고 떠드는 연설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구호 외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집회 우리나라에서 있는 모든 집회는 본 집회를 한 다음에 꼭 가두행진을 해요 가두행진을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집회는 꼭 경찰이 막아요 세상 원나라 집회라는 가두행진을 하는데 경찰이 막습니다 그렇죠 대치가 시작되고 격해지면 이제 몇 명 연행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허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허전해요 저는 진짜 본 집회 하지 말자는 주의인데 여튼간에 딱 그 옆 사람까지 연행되고 나만 빠져놨을 때 그 짜릿함 정말 그건 재밌어요 그건 확실히 재밌어요 본 집회는 한 장소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가두행진은 대략 최대 2km 정도를 걸어가요 집회에서의 행진은 주차측이 약도를 신고할 때 제공을 하죠 어디까지 가겠다고 그렇죠 그만큼의 구간을 가게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웃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들은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허가된 행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세워서 막는 경우가 실제로 몇 번 있었고요 맞습니다 또 시민들은 이런 상황이 원치에 익숙하다 보니까 의뢰 시위를 나간 사람들은 대치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지 대치 안 하고 계속 길을 뚫어주면 도로로 갑자기 진출하는 영어도 되게 많아요 보통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하죠 서로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많이 먹을 건데 오늘 대치를 안 해서 살 좀 찌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째서 스스로 해산하려 하지 않고 맞아요 반대로 시위대 측에서 신고 구간을 넘어가자 말해서 청와대로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게 결국 분명히 나옵니다 요즘 상황이죠 또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서 판단하는 거죠 집회를 불허하는 경우는 맞습니다 불허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정 용어로는 신고를 반려하는 거죠 신고를 돌려준다 접수를 안 하는 거죠 신고 반려는 무슨 이유로 하게 되죠 보통은 오피셜하게는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단 집회 금지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리터 국회 공공기관으로부터 100리터 이내 외교 대사관 국보와 문화재 아니요 거기에 관계였고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행진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하여튼 법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법에 있으니까 주요 간선도로 주요 간선도 세종로를 막는 게 그건 거죠 그렇죠 올림픽대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거 이유를 들어서 신고를 반려하고 하기도 하는데 많이 지금 법원에 의해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는 있어요 법 자체가 좀 이상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보헤미안들이 좋아하는 집시법 아 예 우리는 헌법에는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장되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집회나 시위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목적이 참 재밌어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약간 좋은데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공공의 안정질서 그 다음에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시위 자체가 위법성 불법성을 띌 거라고 아예 상정을 해놓고 만든 법이어가지고 저기서 정의되어 있는 일반 국민은 집회와 시위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이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 자체가 상당히 집회 시위를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그게 일반 시민의 안정과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써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은 그때그때 자기 맘대로겠네요 비율이야 조화라는 건 항상 네 7대 3일지 6대 4일지는 신고를 반려하면 반려했는데 강행하면 불법 집회인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집회 자체가 불법 집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불법 집회가 별게 아닌 겁니다 진짜로 그렇군요 그래서 신고가 반려되면 요새는 아예 행정법원에다가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바로 이 반려에 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내죠 민중총고 소설기가 그렇게 된 거였죠 쫓아내불호에다가 그랬었죠 경찰은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당일날도 구호 따라하기입니다 구호 잘 따라하기 지폐는 종종 구호가 등장합니다 구호는 8자 구호 4자 구호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4글자에 4번 조합 즉 16자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테면 공개방송 예매폭동 UMC는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444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국어는 이게 꼰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어는 성조가 없고 한 글자가 한 발음인 것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한글로 만들어진 규방가사의 라이밍은 다 한 글자의 숫자가 맞았던 겁니다 고려향가나 아니면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구호를 문장으로 만드는 바보들이 있는데 입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끔 행진 중에 나도 모르게 흥이 남은 크게 구호를 선창하곤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따라해주면 무척 뿌듯하죠 아 그렇죠 반면 나 혼자 나름 썩게 구호라고 생각해서 외쳤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주면 무척 민망합니다 분위기 파악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구호라는 건 바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미쳤나라고 느낄 때도 있는데 안에서 구호를 외치면 뭔가 동질감 소속감 뭔가 나도 하고 있다는 뿌듯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입안에서 구호들이 맴돌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뒷박이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먹질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내게 되고 그러진 마십시오 이 정도 되면 전문 시기꾼의 기운이 느껴진다 할 것입니다 선빵을 안 줍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집회에 가면 모든 걸 다 알려드리는군요 요즘도 참 힘든 문제인 게 구운동권들은 100곡 이상의 운동가여들이 머릿속에 입력돼 있는 나름 도전 100곡 수준의 셀프 노래방 머신이지만 요즘 집회에 구운동권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두 찬밥 신세죠 그러다 보니 함께 부를 노래가 없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바위처럼은 너무 말랑말랑해서 안 좋아했어요 맞아요 저희 때는 막 이제 구호하기 전에 노래하기 전에 구호도 있었는데 이 땅에 철천지원수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거 들으면서 피의 불벼락을 내리자 이런 분들 부르다가 바위처럼 들으면 정말 맹숭맹숭했는데 지난 토요일 보니까 바위처럼 나오니까 그런 노래 모르는데 부르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데 가서 인터내셔널 깃발 안에 노래 부르면 지인상이죠 이제 그거는 저는 못 불러요 눈물이 나서 나도 나도 애국가는 솔직히 좀 너무 낯간지럽고 요즘 이제 NBA 애창곡으로도 알려진 아침이슬이나 광야에서 정도를 부르는데 이번에 벌어진 그 이화여대 학생들의 정거농성기관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요를 많이 불렀죠 처음에 이것도 이제 구운동권들이 꼰대질을 좀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가요를 부르는 건 이제 구운동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항목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집회의 주력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노래 중 현상과 매칭되는 가사를 찾아내고 함께 떼창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그래서 윤세민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뭘 추천했더라 네 그래서 윤세민 기자가 노래를 찾았습니다 이번 집회 추천가요 그거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임현상 PD님은 블랙핑크의 불장난을 추천하셨는데 네 신인이네요 그러면 순시디와의 불장난을 상징하는 건가요? 그렇게 깊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트와이스의 티티라는 노래가 아 네 가사가 의미하는 바가 깊더라고요 뭔데요?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베 베 베 베 베이비 아 매일 상상만의 베이비가 누구인가 이름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아무거나 걸쳐도 아름다워 거울 속 단둘이서 하는 패션 쇼쇼 오우 그리고 뭐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I love so much 이미 난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왜 네 이거 저한가요네요 네 혹시 불러주실 분은 없나요? 가수들도 많은데 저는 몰라요 저희는 이러지도 못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너무 빠르네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 베이베 쉬운 노래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대생들이 불렀다 핵심 가사 불러주세요 소요시대 다시 만난 세계는 정말 좋았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는 진짜 적당하더라 이제는 지금 시대는 새로 집회 뉴비들이 운동 가요를 배워야 될 시대가 아니고 예전부터 집회를 해왔던 전문 시위꾼분들이 이런 노래를 배워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블랙 라이브즈 메러 지금 집회하는데 미국인들 보면 켄드릭라마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걸 어떻게 빼창을 하는지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자유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울고 있어요 집회를 재미없게 만든다는 주범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솔직히 요즘 집회에서 제일 재미없는 건 이름 있는 연사들이죠 네 특히 진보연대 박 할아버지 정말 연설이 어떻게 몇십 년 한대 그렇게 연설이 안 늘어요 원래 주례는 반성을 몰라요 아무도 자기 앞에서 까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파케들 되게 많잖아요 저희는 정치파케이 아닌데 정치파케들 나가가지고 좀 재밌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혐이라고 쫓겨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같은 데 생각하고 말씀하시는군요 요즘 저랑 아무튼 레슬링 팬들은 이런 상황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 재미없는 경기가 나올 때 첸팅하죠 지루하다고 네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보이셔도 됩니다 이번에 그랬었죠 사실 연설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갈 때쯤에 동아일보사 쪽에 계셨던 분들이 행진하자고 그러니까 발언하고 계시는 와중에 행진해 행진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괜찮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주례라는 변하지 않는 연설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고 환호하고 그러는데 그게 바뀔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피드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연설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좀 시위를 안 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대화의 용어나 호응이 강도를 조절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던 대로 하세요 이제껏 싸워오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 고마운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일상 언어를 반납하고 이제까지 투쟁을 하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회장에서 만나면 그 전에 베테랑들이 가장 쓸모없어지는 순간 연설 들을 때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 개개인이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 모인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 있으면 가차없이 행진해 그건 연설이고요 행진하다가 자유발언은 시위에 참가한 개개인이 와서 내가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코너예요 솔직히 집회 측에서 섭외한 재무엄 연설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대치 상황에서 이벤트로 기획이 되기도 하죠 참여자가 연단에 올라서 정부가 돼서 나쁘고 지금 길을 많은 경찰들은 개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아주 말을 잘하지 않으면 급격한 흥분에 휩싸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일단 집회 현장 자체도 흥분되고 연단에 올라서 그 수많은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짜릿함은 상상 이상이죠 그래서 오바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때는 개인연설 자유발언 신청을 하실 거면 스마트폰에 연설하는 개요 혹은 발언 전체를 친 다음에 그걸 보고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즉흥연설은 연설의 대가들도 상당한 스킬을 요한 아주 어려운 행위입니다 어려워요 지난 토요일에는 외국어를 전문으로 전공하는 어느 학교의 학생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았겠어요 반면 고등학생 한 명은 아주 조리깨말 잘 아시더라고요 어지간해선 자유발언하는 사람 안 쳐다보는데 뭔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분위기상 희소한 직업군 혹은 연령대가 환영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를테면 고등학생이라거나 중학생이라거나 일단 박수 받고 시작하죠 자신의 개인기를 현재의 정책 상황과 잘 버무릴 수 있다면 자유발언을 일종의 버스킹이나 그런 식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어요 하기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집회 사회자 중에서도 스타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사람이 없네요 버스킹하니까 말씀인데요 연습 안 한 카테고리 가지고 버스킹하는 뮤지션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자 다음 행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집회 이후에 부록처럼 따라오는 구간이죠 말 그대로 집회 주최 측도 집회 신고할 때 아예 행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커다란 깃발이 선두에 붙고 그 뒤에 시위대가 따라가는 형식이었지만 요즘은 갑자기 뒤로 돌라고 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하고 맨 끝줄에서 하품하는 사람들이 선두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당혹스러운 때죠 좀 편하게 가려고 맨 뒤를 잡았는데 뒤로 돌게 시킬 때 맞아요 근데 저처럼 시위를 안 나가본 사람이 궁금한 건데 사진에 보면 그 수많은 깃발들은 다 뭔가요? 깃발 들고 오는 동네 조직들이나 동네 조직 신경 안 가 각종 조직인데요 깃발이 깃발만큼 깃발 따다니는 사람이 열명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쇠퇴되어가는 어떤 문화의 흔적입니다 지금은 1인 1기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기 나가 있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다 저런 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깃발 있으면 그 깃발을 가지고 이정표로 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직원이라 볼 수 없고요 한국 시리즈나 플레이오프 때 경기 보면은 팀 깃발 큰 거 흔들잖아요 그거 팬이 안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합니다 아 네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아 넥센 넥센은 아르바이트 저희는 그거 지금 돈 밀렸다 지금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기수가 진짜 그래도 좀 한가락하는 애들이 기수했죠 기 아무나 못 들게 했죠 옛날에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뉴비라고 해도 맞아요 그 밀짚모자 해적키 같은 거 그냥 들고 나가도 되는군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지금 악플 트잉여라는 깃발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예쁘다 막 유니온잭 들고 가세요 만들어주세요 인공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빼 그거는 네 행진은 주로 차도를 점유해서 이제 행진하게 되는데 경찰은 질서유지선이라고 해서 주차측의 요청 혹은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몇 개의 차도를 시의대 내주고 뭐 이제 이런 걸 결정하고 보통 대로에서는 막차선 아니면 4호차선 3,4차선 이 정도 양보해줍니다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양보가 아니고요 양보로 안 했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전에 집회 신고할 때 협의는 하죠 아니 신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환타님께서 행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법적인 용어라면 아까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시위입니다 시위 시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힘 위세를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제압을 가하는 행위 물리력도 포함된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폭력 시위가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물리력이죠 어디까지일까요 A경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관해서 집회나 시위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위 그러니까 집회 신고할 때 뭘 신고해야 되냐면 집회 목적 왜 하는 거다 일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소 어디서 주최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최자하고 누구 주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할 사람이 누구냐 질서 유지인 네 그걸 신고해야 되고요 지금 경찰에서 시비 걸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참가 예정인 단체하고 인원 요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구시대적 행정착오네요 법의 법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지금 뭐 이런 걸 해 뭐 하는데 그 다음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진로 하고 약도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약도 제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시위의 개념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도로 광장 공원 등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인도잖아요 네 차도는 아니에요 원래 원래 아 그런 거예요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차도 차도로 통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신고가 안 된다고 발령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그거와 비교가 되는 게 그거죠 집회 참석 예정 인원이 예컨대 만 명이다 네 그럼 만 명이 인도를 어떻게 다니냐 네 그럴 경우에는 아 이거 한 차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상당히 지난 토요일이 2천 명으로 신고됐대요 음 네 근데 2만 명이 온 거죠 10만으로 설이 있던데요 촛불은 2만 개 행진대는 10만 아 진짜요 네 전 2천 명으로 들었는데 아니 아니요 저기 신고 말고요 제가 실제 참가하실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지난 토요일을 생각해보면 네 분명히 그 시위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시위였을 거예요 그렇게 갈 거라고 종로를 완전히 막고 갔잖아요 근데 질자유지선을 3차선을 비워줬었어요 경찰이 네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신고된 그런 경로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신고된 그런 범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네 11을 걸자면 11을 걸는데 불강력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긴 한데 네 하여튼 시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기침이 내가 제일 멀쩡해 네 놀라운데 자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행진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꼭 종각사거리에서 사람들은 갈등을 때립니다 청와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경찰이 좀 막고 있다 하더라도 뚫어! 이러면서 이제 뚝 뚫고 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집회를 나가실 때 자연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바깥에 계시면 모를까 한가운데에 계시면 그중에 몇 명은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가자는 얘기를 한다 네 이게 클리셰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왠지 오늘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집회 현장에 업된 분위기군요 그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 말을 직접 들어보면 가장 흥분한 사람의 말이 가장 진심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아 맞습니다 네 절규 같죠? 저는 또 어떻게 보았냐면 우리한테는 4.19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 역사적 경험이 청와대만 털어낸다? 거기 가면은 뭔가 그리고 지금 문제 자체가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회 오셨던 분들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잘 먹힐 만한 구조 저도 가자 청와대로 그 포인트인 게 이번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상황인 게 경제의 실책 정책의 실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권자의 내부 스캔들 을 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모여든 건 저는 3.15 부정선거 이후로는 처음인 것처럼 느껴질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 가자는 자연스러운 외침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번지수가 청와대가 맞죠 네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 대치를 하게 되고 그럼 대부분 종각사거리에서는 안광역 조금 막히고 지난 토요일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불쌍한 박진 사진관이 계란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회전을 하죠 그렇습니다 좌회전을 해서 교보문고가 있는 광화문상어리로 가면 이순신을 기준으로 이순신 동상원 기준으로 차벽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차벽이 좀 늦게 채워져서 이제 결코 세종대항까지 밀리지 않습니다 얼마라면 네네 저도 이제 이거 한다고 좀 뒤져봤는데 판사님 청와대도 같이 100미터 이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100미터 안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에는 안이니까 바깥은 되는데 우린 훨씬 그전에 막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주한미국 대사관의 존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주한미국 대사관은 청와대 부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관인데 거기 100미터이기 때문에 이순신의 차벽을 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가능한 얘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주한미국 대사관이 훨씬 더 안쪽에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는 통인시장 그렇죠 삼계탕도 먹고 그렇죠 삼계탕도 먹고 할 수 있어요 주한미국 대사관이 이전하면 다른 소환이 가능하다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집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경찰한테 좀 악이 바쳐서 또 시비를 걸려는 분들도 존재하고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욕망이 발화되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걸 바라시는 뉴비들도 있겠죠 네 그럼요 처음 집회 나간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경찰이 질서유지선 유지해서 보호를 하더라도 일단 차도에서 걷는다는 것부터 되게 좀 괜찮은 경험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고 별거는 아니지만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차 없는 날 그렇죠 차 없는 날 근데 그 차 없는 날이 종로다 종로인데 대통령 욕을 막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욕을 한다 그 성에 내가 있다라는 거는 되게 좀 재밌는 경험이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본집회에서 좀 재미없는 연설에 지루해하던 사람들도 행진코스가 되면 기뻐하며 흔쾌히 거리로 쏟아져 나오죠 원래 오래 앉아있으면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싶고 그래요 맞아요 체온도 올리고 대치 상황이 우리나라는 벌어지죠 앞서 말했듯 여러 다양한 이유로 집회의 행진은 경찰에 의해서 저지됩니다 예전에는 전경을 앞세워서 몸으로 막았는데 요즘은 이제 몸과 몸이 대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증폭 같은 걸로 인해서 싸움이 격해지자 아예 차벽을 세워버렸죠 네 감정 없는 벽으로 대치했죠 시위한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 불통의 상징가도 같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되게 불쾌하긴 해요 사람을 가둬버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하지만 차벽 쌓기로 전술이 바뀌면서 시위를 막다가 상호 부상을 입는 숫자는 확실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뭐 시위대는 흥분해 있고 경찰은 명령이 없으면 일단 방패를 앞서 막아야 하는데 서로가 사람인지라 결국에는 막격해지고 욕하고 주먹질 밟질질하고 또 이런 데 가면 꼭 술먹고 앞에 가서 욕하는 노인네들이 있어요 전문 시위꾼이죠 진짜로 축제엔 취객이 있습니다 네 하여 최근에는 진행을 아예 진행을 막고 막고 싶은 공간에 차벽을 설치해서 아예 길을 막아버리죠 과거에는 그냥 전경 버스를 세워놔가지고 밧줄을 등용해서 버스를 끌어낼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신형 차벽은 작년에도 말했지만 현재의 시위대가 가진 어떤 장비로도 파괴 혹은 도약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가 가능하다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말씀하시게 이렇게 바닥에 고정시킨다고 하셨죠 시즈모드처럼 시즈모드 바로 시즈모드 시위대 입장에서는 경찰이 부당하게 막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하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2008년 같은 경우는 정말 무식하게 해서 아예 사람 다니는 길을 모두 원천 봉쇄해서 삼청동 거주민들이 퇴근을 해도 갈 데가 없어서 여관에서 사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결국 통행권 부장에 대한 헌법소원도 있었고 판결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보행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좀 치사하게 열어놔가지고 저 같은 몸매면 정면으로 못 지나가고 옆으로 몸을 기울어서 지나갈 수 있게 해놔서 뭔가 굴욕감이 느껴져요 어찌됐건 통행은 가능해졌는데 시위대가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일단 한국의 시위 상황에서 대치가 잦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너무 광범위하게 시위금지 장소를 설정해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방금 그 얘기 잠깐 했었죠 실제 시위를 나가면 요구사항이 특히 이번처럼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말을 하고 싶죠 물론 청와대 앞까지 가서 죽치고 있는데 목이 터져라 구울 외쳐서 또 반응이 없으면 또 화가 날 것 같긴 하지만 과거에는 집회를 하면 청와대까지 진출을 못했지만 시위대 요구사항이 서한으로 청와대에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의견을 접수하는 춘축관에서 접수를 하나요? 접수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정보기관이 중간에서 일을 합니다 그 당시 정보에선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는 지효 스님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나와서 단식을 중단하고 했었고 최소한 그때는 개인 시위 집단의 시위는 아니었지만 청와대 근처에서 할 수는 있었거든요 지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는 불통의 상징이나 감정적인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저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개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 해가지고 100m 이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나 시위가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 공관이 청와대잖아요 관저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100m 이내 100m 전까지는 진출할 수는 있어요 1인 시위는 허용이 돼야 되잖아요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벽앞에서도 돼야 되잖아요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집회 시위의 문제가 아니라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광화문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그 이후 경복궁을 지나서 청운동까지를 시위 장소 경로로 신고를 했다 처음에 반려될 겁니다 왜 그런가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거기예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의 마비가 네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 소통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아마 관행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시위 장소로 신고를 안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서대문구 은평구로 넘어가는 그 터널 뭐죠? 자항할 터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치 상황이 발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거기 시위 장소로 신고가 안 돼 있는 데인데 왜 거기까지 오느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초보적인 질문을 드려도 되는데 아까 시위 신청을 하면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반려가 되면 그거를 다시 소송을 걷는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걷는 경우가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 시위를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됐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회 시위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소송이 간다는 건 벌써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집회예요 그럼 이제 있는데 신고가 반려돼 버렸어요 그럼 이걸 이제 법원에 들고 반려된 게 잘못됐다고 소송을 걷는데 소송 최소한 석 달에서 이렇게 걸 걸려 버리는데 그거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집회하자 그건 벌써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하야했어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근데 가처분에 의해서 결판이 나버리잖아요 네 사실 그럼 소송까지는 잘 안 가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회 끝나버렸는데 반려하는 쪽이 선패를 쥐고 있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거기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청운동까지도 못 가니까 네 기자회견도 집회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기자회견라도 연행당하잖아요 구호 외쳤다고 집회라고 하고 그렇죠 구호 외치니까 집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대치 상황에다 보면 이제 한두 명이 분을 못 내기고 앞에 나와서 경찰과 싸우거나 혹은 버스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죠 사진 차량 때문에 저는 늘 앞에 있는데 밧줄 같은 건 사실 집회 주최 측이 사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준비하는 그룹이 시위대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위대와 별개인 어떤 그룹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버스를 몇 대 끌어내린다고 청와대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2008년에 밤새도록 싸우면 한 50m 전진해요 네 버스 두 대 끌어내리고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보면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착시가 있긴 하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올바를 거라고 봐요 가지는 의미에 비해 희생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집회 처음 나가면 불법으로 도로정거 한 번 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감정이죠 네 문제는 전체 시위대의 한 100분의 1도 안 된 이런 행위들이 보수 언론에 의해서 과대포장되고 집회 전체를 폭력시위로 매도하게 만든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현장에서 직접 보면 두 건 쓰고 버스 끄는 걸 주도하는 그룹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와서 끄으세요 이러면 와서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모자라 보여서 도와줘요 그런 일부 사람들밖에 없어요 또 이게 끌어보면 뭔가 한 것 같고 뿌듯하고 무리다 보니까 결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앞에서 이러지만 그 뒤에서 멀뚱멀뚱 바라보거나 저쪽은 끄는 사람 이쪽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으로 딱 나눠져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치 상황이 되면 모든 대치 상황이 전투적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는 앉아가지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약간의 단합대회 같은 형식으로 바뀝니다 집회가 어디서 오징어를 사와요? 모든 집회가 진지하거나 심각하거나 늘 싸우는 분위기이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늘 몇 시간을 고향하면요 너무 지쳐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웃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순간이 되게 희극적이에요 상황 자체가 멀리서 보고 있으면 죄송한 말씀도 있겠지만 그 순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어요 뭔가 그런 맛을 즐기는 것으로서도 집회는 새로운 여가와 여흥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장비질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킹스맨에서 보신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수라장 같아요 갑자기 내가 가만히 서 있죠 그럼 난 가만히 서 있게 됩니다 네 아무튼 대치 상황에서 보면 최선두에서 씩씩거리는 사람과 그거를 좀 방관하다시피 보고 있는 절대다수의 사람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의 프레임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 전체를 사실 폭력을 쓴 사람 일부인데 이걸 가지고 전체로 우리는 폭력시위라고 딱지 붙이는 데는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순수한 집회 참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번에 집회를 처음 가시는 분들도 처음에 집회를 참여하다가도 나는 박근혜 하야를 위해서 집회에 왔는데 이런저런 구호 때문에 이 집회는 순수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되게 처음 아무 배경 없이 아무 인맥 없이 나가신 분들이 거의 무조건 경험하는 문제예요 한국의 시위에서 근데 시위는 100가지 생각을 하는 100명이 최소한 공유되는 한 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예요 이를테면 박근혜 하야 집회라고 타이틀이 걸렸지만 그거는 그걸로 모인 우리들의 공통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는 백랑기 씨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뜬금없겠지만 의료민영화 반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박근혜 하야라고 하지만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주장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하야라는 거는 하야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주장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정말 탄핵이 목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번 기회에 세상을 나게 뒤집어 엎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모든 집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개인들이 연락에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이 집회라는 겁니다 요즘은 네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의 요구만을 해야 되고 그 하나의 요구 바깥에 이야기를 하면 이 집회가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이 좀 더 공산주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회기라 된 거죠 되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 집회라는 거를 집회라는 거대한 생물로 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집합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욕망이 분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그림을 가지고 집회를 판단하기보다는 내부의 욕망을 파헤치는 게 더 사회주 국가에 가면 집회라는 건 국가의 조직대에는 국가 집회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집회는 국가가 원하는 통제된 이야기 밖에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집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 집회는 오히려 약간 축제에 더 가까워요 축제장에서 단 하나의 접시 돌리기만 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축제의 사람이 놀려고 보였듯 집회는 사람들이 요구하려고 모인 자리예요 축제의 사람들은 다양한 먹거리 사 먹고 다양한 놀이를 즐기듯이 집회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오히려 그 집회가 누군가에게 조직되지 않고 개개인 혹은 각 여러 단체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수라는 말은 외려 사심 있는 사람들이 자신은 사심이 없음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쯤은 이제 공주님의 허법을 봐서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집회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박근혜 하야라는 대전제 하에서 자신의 생각을 매대해 놓고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집회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라는 상품을 구입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참여자 개인의 몫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걸 따라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것은 그리고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네요 집회의 그런 여러 욕망들이 뒤적힌 목소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신 분들이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수라 장이죠 사실 바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심하게 호객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는 집회를 나온 게 아니라 장사로 나온 사람들 같아요 솔직히 저도 되게 그 사람을 거슬립니다만 이건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슬린다고 금지하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접시 돌리기만 하는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접시 돌리기 대회 그것은 이제 ESPNS 중개할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봐야죠 거대한 메스게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시민들의 주체로 그렇게 한 가지 얘기만 하는 모임이 있죠 전략적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집회일 겁니다 근데 누구나 고급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린 지금 뉴비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는 단 한 가지의 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코엑스에서 베이비페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물건 팔로 나왔습니다 그 물건은 다 다를 겁니다 미리 예상해 두시면 마음의 상처가 적을 겁니다 이런 걸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의 정치의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은 약한 시민들의 외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지만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극기훈련 가서 애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 있었던 전체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의 후신이라고 봐요 저는 동일한 제재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초를 들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일 리는 없다는 것은 여러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안 이야기하는 것이 없네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그겁니다 경찰과 면대면으로 닿았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저희가 옛날 집회 방식 같은 거는 최대한 말씀을 자제를 했고요 그중에 오늘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집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베테랑들이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인명사고도 가장 많이 났던 경찰의 연행작전이 들어갈 때의 경우들이 있어요 집회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냥 복불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빠르던 누나 형들이 잡혀가고 제일 느렸던 나는 살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오늘 경찰이 누구를 소위 토끼몰이 해서 잡아갈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게 경찰의 연행작전이 예전처럼 지능적이고 잔인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실적을 내라라고 경찰 위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일선 경찰들은 몇 명을 본보기로 자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몇 명은 언제 누가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 도움말이 가장 필요해서 오늘 법조인의 최상위 개념인 이정열 법조인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집회 나가서 경찰 쪽에서 체포를 하려고 할 때 상황은 현행범이에요 법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겠죠 그렇죠 집시법 위반 현행범이죠 일단은 경찰이 보고 있는데 취한 어떤 아저씨가 친구 누구를 경찰이 보고 때렸어 그런 게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이라는 게 범죄를 현재 행하고 있거나 범죄 실행의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거든요 법이 좀 더럽긴 한데 하여튼 일단은 현행집시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도를 행진하고 있다 집시법 위반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잡으려고만 하면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첫째는 순순히 체포가 될 필요는 없죠 스티브 오스틴처럼 굴어도 된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해서 저항하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때는 첫째는 절대 각계격파가 되면 안 된다 각계격파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항상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를 갑자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인신구속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을 꺼내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도와줘도 된다? 이거 왜 그러냐 따지거나 그렇죠 그 사람을 감싸거나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현행범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세력 싸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고누놀이 현장에서 보면 이러잖아요 저 깃발드네, 가면 쓰네, 저희 떠드느네, 제 연행에 이렇게 하잖아요 딱 찍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둘러싸아준다거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다 뜯어가면 어차피 다 연행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영역 바뀌죠 그러니까 전략 게임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데려갈 완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 병력이 부족해질 때까지 수갑수가 모자랄 때까지 그렇죠 저거네요 아프리카의 물솥대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사람들이 격해져서 남자들은 주먹 나가고 바로 공집행방해로 그리고 하나 더 중간에 만약에 연행작전을 벌일 때 차도에 있던 사람들이 인도로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현명한 방어 행동인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연행 위치를 하나가 빠졌는데 중간에 일단 집회가 집회나 시위가 어떤 집시법 위반의 징후나 경향을 띈다라고 하면 해산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해산 명령을 관리하죠 집시법 시행령에 의하면 3회 이상을 해산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불응하게 되면 강제해산을 시도할 수 있어요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맞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충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막판에 그랬잖아요 몰아가지고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올리는 방패를 밀죠 그게 원칙에 따른 행동이긴 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위의 경로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차도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하라고 만들어놓은 도로지 사람이 통과하라고 만들어놓은 도로지 집시법으로 안 건드리잖아요 집시법으로 안 건드리잖아요 집시법으로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교통방해나 그런 쪽으로 가긴 하죠 하여튼 해산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집시법으로 가게 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교통방해나 도로교통방해나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일단 방송을 세 번 하면 어찌됐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군요 아무튼 당시에 전략적인 대처 방법으로 시민들끼리 서로가 연행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 정도를 알려주셨고 연행이 그래도 됐다면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건 절대로 핸드폰을 넘겨주시면 안 돼요 달라고 해요? 일단 달라고 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자면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부수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는데 압수수색을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현행범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찰은 주장할 수 있겠네요 관련됐을 수도 있으니 휴대폰을 보겠다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폰 뭐 이렇게 일단 잡아서 뒤지죠 몸을 네 네 그 자체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뭘 꺼내 가면 그렇죠 꺼내 갈 때 일단 꺼내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요 수사의 원칙은 강제가 아니고 이미 수사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보통 하거든요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다 네 그럴 땐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집시법 위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폰을 내놓으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폰을 가지고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폰 자체는 지금 범죄하고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폰이라는 게 오만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넘겨준다는 거는 완전히 무장해제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장을 제시해라 영장을 제시해라 네 이건 누구하고 관계 없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영장 주세요 하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체포를 하려면 현행 범위든 영장에 의한 체포든 뭐든 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됩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거를 주위에서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영상으로 촬영을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미란다 원칙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사람이 모여있으면 한 번 고지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집단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권리지 집단의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당신한테 이런 권리가 있고 그걸 알려준 다음에 체포를 해야 그 체포가 적법한 체포인 거예요 법적인 개인에게 일일이 그렇죠 완전한 유비들은 두려워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카메라를 찍었을 때 이걸로 인해 내가 어떤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정착은 앞에서 내가 카메라를 함부로 찍어도 될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행동을 하시면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찍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각도에서 화면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합이 됐을 때 종합해서 보면 경찰이라든가 국가기관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데 아주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럼 미란다 원칙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유리한 진술은 해도 되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뭐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견해가 갈리긴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내 신상을 공개하고 이름 뭐냐 몇 살이냐 어디서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나이는 왜 궁금해하고 지랄이야 같은 답이 가능하다 그냥 탁 치고 가만히 있으면 입담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폰 내놔라 가방 보자 영장 내놔라 가방을 내가 휘둘러가지고 경찰관을 때린 게 아니니까 그거는 아무 범죄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소지품을 가방이나 외투 의복을 외부에서 만져가지고 조사를 한 것까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허용이 되는데 내부에 손을 넣어가지고 뒤지거나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방을 들고 있던 사람이 아니 저 열쇠고리하고 삼각김밥밖에 없는데 못 보여줄 거 뭐 있어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냥 수색하게 뒀어요 그 과정은 불법입니까 아니죠 그건 이미니까 동의를 받은 거고요 그렇죠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머니에 너무 잘 보이게 휴대폰이 있으면 경찰은 그걸 빼가나요 그 빼가는 거 자체가 영장이 있어야 되니까 영장 없이 하면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절도죠 손을 대려고 하면 그 순간 부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게 좋겠군요 뭐 하여튼 나한테 뭐라 하려고 하면 영장 가져가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되어 있으면 추후에 체포된 이후에 자신한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져간 증거는 전부 다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기 때문에 법정에서 쓰일 수 없어요 네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조서받고 이럴 때도 찍어도 된다니까요 경찰서 가서 경찰서 가서 찍어도 상관없는데 그때는 사실 벌써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고 그리고 조사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요새는 거의 다 미란다 원 씨 고지하고 다 하긴 하는데 아예 조서에 인쇄돼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누구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훈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면 알려준 즉 임의로 진술하겠다고 함으로 아래와 같이 문답하다 이런 식으로 인쇄가 돼 있어요 네네네네 당해본 사람들 둘을 그래서 저는 그 제지하고 싶었어요 아니 보험 약관보다 더 빨리 읽어 이 경희들은 당해본 솜씨라는 건 알겠어 정말 보험 광고 듣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라고 요구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었던 게 되게 전 달라고 해서 되게 천천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양식을 내서 그런 거를 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해요 요구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야 뭐 근데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조서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 일단은? 일단은 그러니까 연행될 때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뭐 저기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안 나오게 되면 키 몇 센티미터에 털 낳는 거 그렇죠 어떻게 생긴 사람 코 밑부터 턱까지 수염이 몇 센치 길이로 나 있고 안경을 착용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에 대해서 아 그러저러 저러저러한 존도가 되는군요 나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게 연행될 때는 말하지 않는 거고 네 어느 시점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게 그 다음에는 변호인을 불러야죠 아 네 그리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모든 걸 하겠다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네 그 경찰 관서 내에 있는 전화를 사용해서 변호인 뭐 뭐 민변이라든가 변호인에게 불러달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연행을 당했다 그 과정을 다 지나갔다 뭐 내가 뭐 거부할 거 다 거부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연행을 실제로 행했던 법 집행병력 인원들의 신원을 우리가 파악해놓는 게 도움이 됩니까? 파악하면 도움이 되긴 한데 실제로는 파악이 쉽진 않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죽어도 안 하는 거 많이 의문을 제시하는 게 그거죠 시민단체들에서 관등 성명을 가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네 부대명도 가리죠 아니 다른 뭐 이런저런 거 입느라 가려졌다라는 말은 완전히 헛소리인 게 테이프를 붙여요 그러면 자전거 싣고 있는 차들이 왜 자전거 앞에다가 차 번호판을 붙입니까?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가린다면 저렇게 가리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알면 우리한테서도 유리한 건 아닌가라는 본능적인 의미들거든요 경찰 제복에 관한 규칙에는 항상 모든 제복에 이름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계급하고 이름표를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위 현장에 집회 현장에 나오는 경찰관들은 전부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어느 경찰관이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주고 이런 걸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연행해 갔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좀 사후적이긴 한데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물론 국가기관이라든가 국가소속 공무원이 잘못한 거긴 한데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찍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민간인 사찰 했다 하면 실제 사찰 행위를 한 사람이 특정이 돼야 하는데 훨씬 당연히 유리한 거죠 시민이 관등성명 좀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현행범이어도 경찰은 알려야 되죠 그렇진 않아요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체포하는 경우 그러니까 체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복을 입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으로 추정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름표가 보이는 곳에 붙어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가 사실은 그 이름표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판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경찰관인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면 기운 말고 제복 제복에서 이게 정품이다 특히 경찰 이렇게 붙여넣고 홀로그램이라고 써있고 안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남성 스트리퍼들과 구분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천행범일 때 문제고 예를 들어서 집회 현장을 가고 있다 그 전에 어디 가십니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검문 이거는 불신검문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쪽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경찰이 미리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디 소속? 누굽니다 라고 하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검문을 하고자 하는데 뭐 응하시겠습니까? 경찰이 그 시퀀스를 지키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건 전부 위법한 거죠 위법하다 집회 초반에 지금은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좀 세력이 약할 때 그때는 그런 것부터 신경을 사실 쓰긴 해야 돼요 그 불신검문은 반드시 응해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불신검문 자체가 벌써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동의 안 하겠다 나를 조사하지도 말고 나한테 묻지도 마라 가급적 쿨하게 싫어요 그러면 연행의 테크트리를 보면 그때는 연행을 할 수도 없어요 시위 현장에서 연행의 테크트리를 보면 일단 뭔가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 연행하려고 체포하는 것 같으면 뭉쳐라 찍어라 그리고 미란더 원칙 같은 거를 고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가진 물품을 뺏어가려고 하면 가져가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딘가로 갈 거 아니야 서로 연행을 간다든지 그럼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물어볼 때 변호사를 불러야 되는 건데 일단 보통 사람들은 전속 변호사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되나요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데가 이제 민변이죠 민변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 넣게 되겠습니다 02 522-7284 네 그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혹시 네 뭐 다 나오죠 네 민변 좀 ORG 가시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를 받긴 하나 괜히 해봤습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 방송 중인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변호인이 왔을 때 변호인하고 사이에 사실 그때는 일종의 게임이죠 어디까지 이제 인정할 것이고 변호인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하고 기왕이면 그때 찍었던 것도 좀 보여주고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찍고 있었다 네 이런 정보라든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라고 해서 민변에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물론 자기 폰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경찰관서에 전화하기를 이용할 권리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어디어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지금 어디 경찰서에 연행됐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갖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아 자백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주위를 봐서 경찰관이 옆에 있다 그러면 떨어져라 아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 전에 경찰이 안 봤는데 그러니까 막 제가 어디 집회를 참가했는데 거기서 뭐 좀 연행이 됐는데 와 물론 제가 OO를 하긴 했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경찰 앞에서 OO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얘기하면 안 된다 연행이 됐을 경우는 때거리로 연행되잖아요 한 명이 연행된 게 아니라 같은 서해 10명 20명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공동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변호사를 부르거나 이런 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말씀 못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조장을 뽑아야겠네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연행자 안에서 그 촬영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저쪽에서도 우리 쪽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뭐 체증이라고 그래갖고 카메라 들고 막 찍고 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말로 말로 하지 마라 라고 다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거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체증활동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법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체증이라고 하는 거를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 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나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만 체증을 할 수 있지 바로 사람들 모였다고 그대로 카메라 들고 찍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찍는 사람 자체를 찍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 스킬이긴 한데 그 체증 상태에서 항의하는 얼굴이 저도 이제 촛불 때도 주변 사람들 재판 받고 이런 거 좀 봤었는데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입모양을 가지고서 반을 열심히 구호 외쳤잖아 그러니까 극렬 시위자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또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전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마스크 쓰고 얘기하라는 걸 요구하고 싶은데 그것도 좋고요 주위에서 계속 찍어야 돼요 상황들을 그거는 뭐 사진도 좋고 동영상도 좋고 그런데 특히 동영상이 제일 좋긴 해요 소리가 포함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가 쪽에 불법 행위 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 요새 시위 문화, 집회 문화를 보면 내가 가서 집회 자체를 즐겼다까지는 하지만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걸 남기는 그런 걸로 쓰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입으로는 구호를 외치더라도 얼굴 표정으로는 선한 시민의 표정을 낼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그걸 연습하죠 입에서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표정은 행복한 표정 그리고 요령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특히 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와요 개인적으로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하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그래도 모르는 사람하고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기왕에 국회의원 옆에 있으면 그리고 이 전부 다 좀 여의치 않으면 재빨리 인도로 올라오는 것도 광고이거든요 그렇죠 네 갑자기 관광객으로 돌려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어리둥절 그래서 사실 요번에 좀 내가 경찰이라면 힘들겠다 싶었던 게 저 커플들도 어떻게 할 건가 데이트나운 네 뭐 저기 시내 구경 나왔는데 보니까 이거 뭐지 뭐 그냥 잠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는데 외국어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요 말씀 아니에요 시내잖아요 잘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가 경찰이 오면 갑자기 인도로 올라가서 롯데베카 좀 봉투를 흔들면서 텍스 리파운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그렇죠 아니 소수 언어가 좋아요 소수 언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경 들으면 알기 때문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도망다니다가 옆에 있는 여자한테 키스하고 그러잖아요 네 암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죠 그거 이제 더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기는 그건 현행범이죠 도리 없는 치스 강제추행이죠 강제추행 외국어가 좋긴 한데 광둥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랬어 맞아 그러면 광둥어가 하이야 하이야 이러거든요 굴인데 재밌네요 북경어로 말하는 쪽이 낫겠다 네 그 저기 아까 인도로 신속히 올라간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또 특히 그래요 일반 교통 방해를 많이 었거든요 다른 건 차량이라든가 교통을 방해한다는 거기 때문에 인도로 가면 교통 방해할 일이 없잖아요 가능하다면 선량한 시민 연계와 함께 굳이 뭐 하자면 무단행단을 했다 정도까지 인정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환타님 뭐 그 외에 다른 뉴비들이 염두에 돌 만하게 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 명이 갔는데 일행을 분실하면 되게 불안하죠 내 친구랑 둘이 갔는데 그건 커플인데 울으라고 뛰다 보니까 애인이 없어요 이런 상황 집회 같은 경우는 지난 토요일도 그랬지만 인터넷 되게 안 터지거든요 통화량이 폭증하다 보니까 안 터진 경우도 있고 2008년 같은 경우는 진압할 때 엘티마이 공고 다 끊어놨던 적이 있었어요 2008년 같은 경우는 통신을 아예 못하게 그것도 있는데 사람을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 통화와 데이터는 잘 안 되지만 문자 정도는 간단한 전제 하에 일행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 만한 장소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행진하고서 광화문 나가니까 한 30명 있다가 다 흩어졌더라고요 한 8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럼 트윗에 바로 올렸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 있으면 내가 있을 거다 그럼 그런 중요한 랜드마크를 좀 찍어주면 안 나이가 쉽죠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집회 현장에 있다 보면 흥분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생각들을 잘 못 해내요 원래 초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성질나쁜 아저씨들은 앞으로 앞으로 가다 보니까 경찰서다 그 랜드마크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유비인 것 같아요 청계광장에 왔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통화하면서 계속 나온 얘기가 소라탑 앞으로 와라 해요 그럼 너무 힘들죠 청계광장 앞에 보면 큰 소라모양의 탑이 있는데 그게 360도로 다 트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앞에 무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은 소라탑 앞에 계신 분이 아니었고 소라탑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1차 퇴근 지난 토요일날 사람을 모아갔잖아요 첫 번째 1차 퇴근은 영풍몽고 앞 청계광장으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사거리 끝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퇴근 원대구탕 혹은 그 앞에 낙지집이 하나 있어요 낙지집 주차장에 세워진 소나타 앞 유립낙지 유립낙지 앞 그 다음에 다 흩어지고 나서 세 번째는 광화문역 2번 출구 도로를 마주보고 라고 하면 대략 찾아오셨거든요 자세히 저희들은 그래서 광화문역 2번 출구만 해도 2번 출구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요 저는 그런 걸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로 시내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상가들이 늘어서 있어요 어떤 화장품 가게 어떤 커피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써있는 무슨 점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대리점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여기 저기 또 시내는 진짜 많죠 친구랑 같이 가실 경우에는 그걸 미리 정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우리가 잊어먹었을 때? 네 근데 잊어먹었을 때 미리 정했는데 갑자기 시위대 방향이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서울대생이 주장한 분산 집회에 대한 주장들이 지금 sns와 각종 게시판을 딱 달구고 있죠 왜 우리는 청와대만 굳이 가야 되는가 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주장이 이번에 나와서 그렇지 저도 그 주장에 동의는 하는데 네 문제는 이번 텀은 청와대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 같은 경우는 각 대학별로 시위대가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모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훈련된 병력들이 있었고 네 동원할 수 있는 인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같은 아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요 네 신촌 지역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북총년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얻고 있었고 네 여기서 한 6개 대학이 합쳐서 오면은 한 2, 3천 명이 움직였어요 한꺼번에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를 지휘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 시위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이 사람을 조직하는데 일단 그때처럼 많이 모이지도 않고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행진을 했을 경우 2008년에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계획 없이 거리로 나완 상태에서 대부분 이상한 데 가서 모두 연행이 돼요 아 그러니까 뭉치지 않고 조직 지금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 500년 정도 단위로 서울 확실을 위면은 연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서든지 전원 연행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전원 연행 안 하겠죠 이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 남부지역 소속 대학의 대학생들은 강남 쪽으로 가고 서울 혈명 하는 거 서울 쪽 서부 쪽 사람 많은 곳으로 갑시다 그냥 이런 주장이죠 근데 그게 시위를 하고 있는 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를 별개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연행도 연행인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요새 집회 분위기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 지금 주최측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그런 신고라든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 있거든요 그 전에 구시대의 시위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분들이 잡는 시위 일정에 우리가 붙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했을 때 주최측이 털리는 거잖아요 근데 6개로 나누면 6개의 주최측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 그 6개의 조직에서 총대를 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집회가 이렇게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총대를 안 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다들 지금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집회를 하던가 단체 행동을 할 때 집행부 지휘부가 하나만 구성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됐다거나 하면 그다음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2, 제3의 집행부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 5개, 6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하자라고 하면 그것만 벌써 지금 몇십 개의 집행부가 구성돼야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집회 하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대하는 경찰들의 입장이 코리안 스탠더드라면 하나로 크게 모이는 게 더 낫다 대부분 집회라는 이유는 상황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를테면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막연하게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다 유족들이 이딴 소리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집회를 조직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사건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선전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집회를 분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번 터미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이번 방송하는 내내 계속 구시대의 집회에 대해서 약간 바뀌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한 번에 바뀌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하우에 기대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심해야 할 점이 이거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었다는 걸 제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게 글러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러다가 진짜 사고 대박 나겠다는 얘기 먼저 들었거든요 뒤집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들은 지금 지방도시에 계신 분들더라도 서울에 올라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십시오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목포에서 목포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은요 목포역을 따라서 철길 따라 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긴 사람들이 없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의 효과가 없습니다 목포 요트 마리나 마주보고 있는 여객선 교차로 목포 한쪽으로 진로를 잡으셔야 됩니다 주디스테어에서 출발을 하시죠 그러면은 서면역 쪽에 반대쪽에서 학생들 많이 술 먹는 그쪽 주장로가 좀 크고요 그게 아니면 서면역 차로 쪽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부산경찰이 마지막 차로 쪽을 막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가시라 라는 말씀은 뭐냐 아까 두 분이 해주셨던 말씀을 같이 붙여서 하이브리드를 시켜보면 주최 측이 있으면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곧 우리가 했던 얘기가 곧 구식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기저기서 주최해서 여기저기서 못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전문가 아니어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거든요 취미가 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생이 내주었던 서울시의 움직이면 좋은 지도는 언젠가 매우 쓸모가 있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쓸모가 있어지기 전에 과도기에는 여기서 앉아 늙은 노인네들의 도움말이 크게 도움된다는 겁니다 잡혀갈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대대마다 다 의견이 갈라져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행을 당하거나 경찰의 폭력의 희생을 당하거나 할 가능성들이 좀 높다 생각을 해주셔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연행의 문제 체증의 문제 집시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잘 피해 다니느냐 부신검은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사족입니다만 한 가지 좀 덧붙여 드리자면 사실 내정하게 이게 연행당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를 해놓고 뭐 그거잖아요 저도 그 말씀에 좀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식이라는 게 집회와 시위는 언제 하냐면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시법이라는 게 왜 저는 아주 안 좋은 악법이고 더럽다고 생각을 하냐면 집회와 시위는 원래는 보호의 대상인 거예요 소수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위법한 시위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국민을 보호하자 이거는 다수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거든요 이거는 법 자체가 법치주의라는 게 나온 개념 자체가 나온 게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자고 만든 개념이 법치주의인데 거꾸로 법이 지금 다수자를 보호하자고 만들어놓은 법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집시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어기는 거는 저는 이건 일종의 저항권의 행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범법행위를 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요 제가 이정률 전 판사님이 어떠지 대처하나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다음에 집회를 나가서 이런 판사님 있으면 경찰한테 확 밀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인도 위에 서 있는 거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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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화난 표정을 유도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체험 그렇습니다 연행 그러니까 몰래 노상방규를 하려는 사람을 확 돌려가지고 그렇죠 공연 음란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럼 변호사 될 수 있겠네요 나중에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정률을 검색해보시면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지 아시게 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 나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최상위 개념의 법조인이 되신 이정률 법조인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범법을 저지르는데 법을 어떻게 피해가냐를 꾸준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 법이 우리가 보건대 법정신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정금이 공감하는 집회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구석구석에서 소소자들이 열고 있는 시위나 집회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요 불편한 대우를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표역 앞에도 지나가다 보면 20, 30명 규모의 집회들이 자주 목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시법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불공정한 법이 될 수 있겠네요 환타시위 아카데미는 이번 주 토요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가비는 무료고 셀카봉 끝에 수건 꽂아놓은 깃발 만들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동화는 상품 안 내요? XX몰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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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빈텍 아 그러니까 광고하고 연행, 시빈텍, 뭐 이제, 이십인텍 도저히 이, 뭐, 인도한타님이나, 뭐, UMC님이나 하여튼 이 제기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대단하신 아, 이게 뭐, 번뜩이나 아이디어와 네 지금 곤란하신 상황을 칭찬으로 무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용이 날 수 없고 맞다는데요 근데 왜 그 방송을 더 많이 들어보니까 신넘버스리가 훨씬 뛰어날 거야 외부의 과시욕을 심각하게 갖추신 분들을 위해 트위터용 집회 아카데미를 시청광장 환타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199번째의 목요일에 도와주러 나와주신 이정열 법조인과 시청광장 환타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낭만의 도시 프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오늘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메시지만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라는 생각은 지당이 옳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오늘 방송을 내보내드린 가장 중요한 의도는 저희가 환타 각 지역별 환타를 모신 것에도 제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아무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이 여행지에 가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취재하고 다니는 직업을 가진 분이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들어주셨다면 저희들이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집회 나가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 스탠스를 취하고 집회에 나가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떤 거죠? 하나는 참여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내가 내 목표를 내겠다 지금 시국에 대한 내 생각을 내겠다는 참여와 나머지 하나는? 관찰이요 구경 네 사람들이 이 나라에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를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최규석 작가의 송곳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들 그대로입니다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으면 구질구질하고 보기 쉽고 지긋지긋하고 시시합니다 네 네 그거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초보 여러분들께 집회 초보 여러분들께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들 다 살게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토요일은 영상 11도가 예상이 되고 네 그거보다 체감온도는 좀 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도시들이 요즘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요 네 열섬 현상을 기대하기 어렵죠 예정과 달리 네 잔바람 불 것입니다 대비 잘 하시고요 윤섭인과 UFC 책임 프로듀서와 김상조 기술의 정관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상평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